월너럭킹 취향 논란 5월 7일 딱 일주일 된 지구네요 잘 익었어 너무 잘 익었어 너무 잘 익었어 근데 지금 어 원사 두 군데 정도 만들어야 이제 게임이 끝나는데 아직 계급이 좀 밀려요 자아 아 원중 상우 참 골고루도 죽었어 바글바글하고 마주 대령 오르피아 대령 만들어줄까? 잠입자 항공관제관 잠입자 잠입자 통통한 친구와 맥댁이 잠입자 다시 이제 보복을 한 번 막아야 되고요 자 오늘도 미션을 시작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의사신이 나오는데 저거는 그냥 뭐 말을 반대로 한 거니까 저 정도는 알아먹을만 레벨업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음 근데 여기는 경험치를 거의 못 먹는 미션이라 딱히 의미가 없긴 해요 경험치 별로 못 먹어 이게 사도까지가 공짜 레벨업이지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통통한 친구 하면은 헤비맥도 통통하다고 슈퍼 헤비맥이었군요 알겠습니다 더 직관적 슈퍼 헤비맥을 해킹하기 아 더 직관적 슈퍼 헤비맥을 해킹해서 잠시동안 혹은 영구적으로 자기편으로 만들기 이게 더 직관적인가 다행히 헤 힝 헷 근데 직관적 근데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문장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해석하냐의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되 흠 오늘은 더이상 죽음은 없다 김믹 스윽 커미션 특기돌강 nzz 슈퍼 헤빈목을 뱃속에 덮기 직관적이군이요 자 이정도로 갑시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해방미션 뭐야 보복미션은 경험치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서 감시관 드디어 나왔죠 감시관은 진짜 딴딴이에요 강습들은 감시관을 가려주죠 강습은 더이상 죽으면 안되기 때문에 오 우리 그거 없나? 가우스패나 있지 아군 엑스컴 고참 병사가 엘저의 선택받은 자에게 와 졸라 비싸 서펀트아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얼마나 비싸네 한번... 어... 이것저것 좀 타라야겠구만 돈이 넘었는데 서펀트가 그 얼음 칩찌개 이동속도에 그 갈고리에 뱀 일정 확률 공포라는데 그것 한번도 못봤고요 확률 좀 낮은가봐요 템플러 칸... 템플러 칸 못 만들어 지금 아르콘 시체가 두개 필요한데 하나 아직 못 얻어가지고 어... 대한독립 만세, 동아시아 해방 스칼잭은, 스칼잭은 얘 지금쯤 하면 좋아요 지금쯤 하면 좋은데 스칼잭 요대하는 저 새끼들은 밴 안되나요? 저분들은 물잘수 없습니다 한정의 의심 없이 스칼잭 대신 스칼지는 어떠신가요? 어쿠쿠쿠 스칼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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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스칼잭을 하긴 해야되는데 메인 미션을 밀어야 되거든 1군은 메인 미션 밀고 2군은 일반 미션 하면서 경험치를 먹는게 그러면서 겸사겸사 초준도 딱 잡는게 최곤데 스칼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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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나요 우리 위장 일단은 스카즈가 해놓고요 메르시 중사입니다 매중사 이제 코덱스 나와도 돼 도로 구별토 we've got our shot at the chosen let's make sure it counts heretics come forth see the face of your ruin rocker we just picked up a unique signature one of the chosen is here that thing is only going to make trouble for us until we deal with it 최저 표적 사격 최저 표적 사격 내가 제일 싫어하는 크사이 나왔네 아니 이거 이걸 스칼젹 하려고 했는데 뭐 다 몰려왔어 3마리 4마리 4마리 자 홀로그램 발라주고 당황스럽군 내 품위를 위해 상대하지 않겠다 홀로그램 발라주고 파쇠 정물 시작하라 흠흠흠 정맥을 아 전기하고 있었구나 아이 장교 어떻게 하지? 기절할 방법이 점포 걸려나 오케이 아 메인 미션에서 오히려 더 하기 힘들던데 꼭 그 장교는 대형 군대에 껴있어가지고 으휴 좋아요 점화! 완료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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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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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깐맨이 할게 없구만 이거 극약이라서 끝났어 7...8... 13... 11...9... 어 캐리군이... 흠... 전투훈련 때문에 철가가 안뜨는데? 명중이 높아서? 4... 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님 방해하고 어떻게 흘린지 확인하시든가요 처음부터 보고싶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보고싶다고 지구를 터뜨리면은 흠... 나쁘진 않네 쩝쩝쩝 나쁘진 않아 엑스컵은 재밌는 게임이니 항상 재밌어 빨리 사용해보고 싶군요 중사지 아직 연터처벌이 없는데 흠... 1... 3... 1... 1... 2... 1... 2... 2... 2... 3... 애킹하라를 준비하고 얘는 코덱스 잡아줄 준비하고 이 코브라는 어차피 선명 잡으면 안 쏘기 때문에 이 코브라는 어차피 좋아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스콜잭을 하기 시작하면은 스콜잭도 나름 해킹 파밍이 쏠쏠해서 뭐 뭐 뭐 뭐 한거야 지금 뭐 한거야 뭐 한거야 뭐 한거야 뭐 뭐 뭐 뭐 한거야 아 뭐 뭐 한거지 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 이걸로 정보를 벌고 회복하자 무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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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부 벌면 되게 쏠쏠해 그리고 엘리트 장글도 체력 졸라 높아가지고 나중에는 특수병이 이걸로 죽이는게 편해 자, 포데스 분해하면 귀찮으니까 그럼 뭐 추석 때 뭐 휴방하면 안돼? 마 띵띠띵띵띵띵띵띵띵띵띵 얘랑 장난하나 부모님이 영끝고 사나 도둑끝띵띵띵띵띵띵띵띵띵- 숙성상 군두부 금두부 rate 이 자, 이제 워럭 사냥을 떠나볼까? 까먹을 수도 있지 그거는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야 화색이 워럭 사냥을 시작하자 내가 전부 맡아야 돼 내 전부 맡아야 돼 하하하하하하 상검과 나 저게 몫이다 이게 아니었는데 퇴 자리만 놓은 것 같다 아, 체력 겁나 빵빵하게 소환해 정말로 자리만 놓은 것 같다 이게 경계가 좀 까다롭네 이빨로 빼고 저게 최저 표적이 있어가지고 그 강수비 못 빼 굉장히 짱 나기 저게 이거 조금... 딜로스가 나겠네 나 멀고 나 멀고 월옥은 혼자 있으면 그렇게 안 무섭고 이게 좀... 그 무서운...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가 무서운... 그... 버프 주면서 막... 나 멀고 뭐야 저한거 왜 이렇게 잘 싸워 오오 호호 닌자가 킬좀 먹어야되는데? 닌자가 킬좀 먹어야되는데? 헌터의 폰을 평타 11, 11 움직이는, 움직이는 기관이 죽여줘야지 여기 살짝 여유있으면은 페이스리스도 찾아볼까? 저기 한마리 이것 찾아내면은 나중에 편해져서 기다려줘! 안돼! 근데 두 년 말고 편하네 도망가야겠다 이거 이것까지만 스케치라고 도망가 아 얘 스케치로 안되네? 흠 흠 세 마리 여기, 여기 지금 지역에 좀 많거든요? 애들이? 운 좋게 아무도 안주웠어 그리고 이게 닌자가 초진전에서 이게 엄청 쓸모가 없거든? 얘가 데미지 안박혀가지고 흠 흠 난 군단이다 어, 아 죄송 제 consulting 설명은 But rest assured, you will pay for all that you have inflicted upon me. 마, 거의 뒤통수다. 정밀사격 의미가 없지, 근데. So you have learned at least one tac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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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can I anne? . . . . 뭐니 뭐야 아 찾았다 아니 씨 여기는 엄평 없잖아 저 페이스리스 잡아야되는데? 얼라이언스의 승리를! 어... 하나, 둘, 셋 나머지 어딨냐? 강수봉 근데 원래 가장 잘 죽는 위치라서 야 워록의 최고전사래 페이스리스다 많이 컸네 에이씨, 하나, 둘 넌 없야됨 넌 곧 너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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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일단 아닌거 같고 그지? 보통 이정도 접근하면 변신하거든? 일단 여기서 페이스리스 좀 찼죠? 시도는 좋았잖아 실패해서 그렇지 그래 시도도 좋았지 하나 둘 셋 셋 내가 2명 구했고 5명 3명 죽었고 하나 둘 셋 2명을 더 더 4개 어두어두어 어두어두어 엄청 얻어져있네 4개 엘룸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겠 도망간다 알겠습니다 좋아! 아 내가 화성면이 안 뚫었네 얼마나 오래 숨을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옛날에 했던 버전이랑 다른 게 그 직업 개편이랑 어 밥도 소리 났다 밥도 있었죠? 직업 개편, 방어정 개편 뭐 그 정도라서 옛날에 제가 했던 후반부랑 별 다를 건 없죠 두 마리면 다 찾은 것 같은데? 아 AI 좀 변한 거 어? 네? 뭐 저한테 또 뭐 저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지? 이제 시간을 없애는 게 이제 시간을 빨리 안내해봅시다 이제 시간을 오후? 내가 산거야 다 멀다 잡아야 되는데 이 버튼을 나는 운기조직이 빠른 사람이지 잠깐 화장실에 갔다올게요 아하아 아하 따다다다다 변기에 저 강연탭 당연한거 아이가 오우 손을 씻으면서 싸는거지 참나 토탈줄 모르나 오우 더 있어 아니 너무 많아 오케이 이제 다 찾은거 같죠? 오우 죽여갑자 개인적으로 그 이거 전설 다음 난이도를 기대했는데 개발이 자빠져가지고 좀 아쉽네요 비온드 레전드인가 난이도 오우 다 개발 된다고 했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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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어차랜드 어차피 오우 다 흐트하자 했는데 좀 Э흠 충격장사 위치가 좀 부담스럽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사단의 분노에서 벗어나는건 쉬운일이 아니라 오늘은 아마 워럭 조지면은 아 아따 딜 아까운데 경계 빼야돼 크흠 여기 최저 표적이라서 좀 많이 돌참 이런거 진짜 강습밖에 못죽인 전 직업중에 저거 원킬 내는건 강습뿐이 스커미셔도 죽이려나? 속사저격 속사저격이 평상나오느냐고 속사저격 같은소리라고 있네 스커미셔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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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몇개가 이렇게 반응했을때 알라이언스를 위하여! 아따...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너무 아픈데? 지킨무가 이게 지금 위험하게 하기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숨어있어야겠다 사라지와 근처했다 내가 공격한 사라지에 참여한 시대가 음을 늘려야arring 이를마는 이사가 있습니다 저거 색지 정배하면 진짜 졸라 재밌는 거 같아 저거 색지 정배하면 진짜 졸라 재밌는 거 같아 아 저거 진짜 끝까지 아득바득 피해를 주네 여성밖에 안 남았는데? 1 2 3 4 저거 도도가 원소를 없게 잡았는지 알아 고급기즈를 터끼 때문이야 잘한다 우렁 다시 전장으로 페이스리스 검거한다고 쓸데없이 피해가 커졌네 크흠 이게 안 죽어? 엔타로 테스달 닌자는 근접점 점축 안 돼요 저 쉐도우 스탭 때문에 일단 양념을 좀 쳐주고 도대체 말이다 보여줘 고 그래 일을 하란 말이야 일을 야를 먼저 잡고 커트 목표는 반드시 제거 난 개인적으로 후반 난이도를 좀 더 올리고 AP를 좀 빵빵해 줄 수 있어 나도 좀 타깃을 수 있는 권 떴지만 이 AP 너무 쪼금져가지고 원천도 만들게 된다 이 AP는 엔타 영아 엔딩 에이 엔딩 엔딩 많이 봤어요 예전 헤덕그랑 이제 가릴 게 없어요 조성노도 벌써 한 세번째인가 네번째 깨는거같아 내 생각에는 후반 밸런스 조절을 이제 평균적으로 좀 애들 숫자를 늘리는 대신에 한 포드의 크기를 늘리는게 맞는것같아 그니까 원래 평균적으로 그 세명 정도 돌아다니잖아 분대가 후반에는 이제 그게 네명 다섯명 이렇게 되는거지 그게 막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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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니는거보다 훨씬 더 쉬워 적 숫자는 늘어나지만 훨씬 더 할만해요 그리고 AP를 좀 넉넉하게 줘가지고 후반에 이제 병사 파워를 올려가지고 어? 왜냐면 이게 AP가 너무 없어가지고 검촌병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되게 힘들어 현실적으로 AP가 너무 넉넉해 AP가 좀 넉넉해 권촌병도 뽑고 오랜 아 AP가 좀 넉넉해졌다 AP가 좀 넉넉해 미션은 타도 되고 이제 도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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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자네 보자 200원 다음 턴에 500원 그럼 쪼끔 정보 파밍을 열심히 해야겠네 흠 5일 자왕권 인원 적당이 아깜 흠흠 1군정도 가야 이제 1군 1군 가야 깰 수 있는 미션은 근데 문제는 1군들은 경험치를 못 먹어가지고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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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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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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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 3군 3군 2군 4군 3군 3군 4군 4군 5군 아르콈킹은 거의 싹 다 부상당할 각오를 해야돼 근데 자격이 없네 이거는 뭔가 잘못 배송된 것 같네요 아 아깝다 아 이게 저격이 아깝다 아깝다 ㅎ 정말 쉬워 아깝다bar 막내스라 factory 아르큰온 해부 하아... 할게 많구만 하아... 할게 엄청 많어 크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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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에서 발견되어 있는 기술이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재학을 완료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아ais Segusement 그럼 unstable 어... 마.. 하드 하아... bit 나 미운 과장 이번 대비 방향 아멘 관심 근데 별로 상관없음. 여기 지금 세력이 다 비슷해 관심 딱히 상관없어요 이 왜냐면 이 미션이 쉬워가지고 이 미션이 시간도 넉넉하거든 지금 레벨업, 레벨업 할 겸 빨리 레벨업 시켜야 되거든 애들 곧 상사 나타오 자 여기에 쩔이들 좀 가가지고 레벨업 좀 시킵시다 싸돌 이 기트 척척척척척척 코일...보셨자 3티어... 플라즈마 투척 탄거 2티어... reopening 8 quelque Tunnel 2티어... 2티어... 너무 비싸고 하우스 켈라 못생겼어 감사합니다 잠입시간이 엘리트 확장탄창 이제 소음기가 좀 보급이 돼가지고 무난하고만 주진이 28개하고 감사합니다 지구빵이요? 모든 미션이 다 지구빵이지 사실 망하면 안 되거든요 지구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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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יות같은 지구빵이요 이 싸움은 비싼 것이다 저는 게임을 못해요 갔다 올 시간 있겠지? 아 좀 멀다 근데 외로 이 싸움은 비싼 것이다 경험치 먹은 애들이 갈쒸 아 근데 템플러 지금 이게 템플러 처음 채용했을 때 그때 실패 안했으면 금방 컸을텐데 지금 템플로 약간 무기 때문에 유통기가 나가지고 새로 키워주기 너무 힘드네 이게 지금 아르콘 시체가 있어야 입자 투사 스캐너 입자 투사 스캐너 니가 뱀 가져가라 다음달에 돈 들어오면 돈이 다시 될거에요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혈청은 1회용이에요 혈청은 3회용이 되었습니다 5x5 좋습니다 아르콘 시체는 많을수록 좋아 한 3개 정도 혈청 하나당 1버섯컷 시체에 성능이 2.5에 한 번 쓰냐고? 그래도 당연히 쓰지 원래 혈청은 위기 때 쓰게끔 했네 어 이게 왜 시작하자마자 애드가 안 났냐 이번에 역 언덕랩이네 오메 오메 깔찍 이 용태도 아직까지 살아있었구만. 와 이거 아니 근데 여기 위 미션이요. 약간 에드 티어가 높아요 확실히. 이게 거의 오렐리터로 뜨는 거. 이 점 미션이랑 온도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야 이거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기 가서 좋댔네. 도와주기는 커요. 에헤이. 미야가 저 자세가 있던가? 일단 줄부상은 확정이구만. 아 이게 미야가 장교라서 대화하는데. 저 장교가 씹혔네. 고삐 풀린 망아진 아가씨인데. 일단 불구하러 미사일이나 쏘기에 좀 패턴 유도를 하고. 내가 어떤 남잔지 보여줄 시간이군. 여기가 진짜 위험해졌네요. 저 장교가 좀 패턴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장교로 인정하셨던가? 저 장교로 인정하셨던가? 저 장교로 인정하셨던가? 저 장교로 인정하셨던가? 탄빼는 패턴도 있고 그나마 나은데 얘들은 날 죽일 수가 있어 그게 문제 어째 잡건 왜 사나이 눈물 안하지? 사나이~~ 눈물~~ 약하다 욕하지마~~ 나와야 되는데? 왜 안나오지? 충격병사 충격병사 이쪽부터 썰고 메르시가 아직 언터처벌이 없는데 왜 왤케 4개 생기지? 흠 왤케 4개 생기지? 만능 꼬라지를 못 봤어 정말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하핳하하하 하하핳하 하하핳하핳하핳 전 천사가 아니에요 이치 우으으으으으윽 좋아하핳 아 아! 살짝 오잖아 썰고... 쩔고... 쩔고... 쩔 뒤로 빨까? 코덱스는 살려봤자 좋은걸 못봤어 이게 바로 종횡무직이지 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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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세는 혈액순환에 지우 도움이 된다 때리지 마라 무효화 사격이 있으면 진짜 좋은데? 이게 패턴 유도가 무조건 돼가지고 정말 편하구만 이게 지금 못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그냥 총을 안쑤고 정하는거고 못 움직이게 한거야 얘는 단단해가지고 안죽겠다 이거 데드풀이 막타를 쳐주면 좋겠는데 고급 민청 여기에 어 이거 주... 그거 저 맥한테 폭발물 잘못 맞으면은 도움부상각이었는데 아 여기 진짜 어설픈 애들 데리고 오면은 이 타이밍에 다 쓸리겠는데 확실히 확실한 2군 정도는 데리고 와야될 듯 확실한 2군이 있어야 돼 이게 쉽지않아 맘맘만하지 않아 크흠 뱀자리바이퍼는 예반이 없죠 저 초록색 벽은 장교 명령범입니다 장교 오라범 오라범이? 스킬범이? 지금 자세는 혈액수단에 아주 도움이 된다 인중에 점 생겼냐고요? 여기 부러지는 않은데 여기 턱에 데이터 패드 모두 ㅅ.. 하.. 으 situación 5시 2시 3시 2시 3시 좋았 우사고 이 맵이 개쩔일 줄 알았는데 막상 쩔이나야 이미션은 이 요원들 다 도망가는거 한명이라도 이 미션은 경험치적인 측면으로는 되게 이득이거든 일단은 잠입시간이 없어 잠입시간이 없고 일곱명이나 투입되는데 상대는 무조건 극약이라서 하지만 기습미션에 너무 만만돌이의 템 안 끼고 가면은 조질수도 있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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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이거지... 엔타로 안! 실망스러워! 아니, 얘... 저... 하하하하하하하하 남들은 강도라고 해도 문 문질돌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질판 좀 쳐볼까? 언젠가는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잠깐이라마 고유함을 즐겨야겠어요. 아주 호탄한 웃음소리 아주 멋져. 하하하하하하 이 피닉스 은근히 고확률... 개 스트레스 받음? 얘 요주의 인물이야. 빠져나가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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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명 더 남았었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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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쌍총열병이라고 데려왔는데 그 쌍총열 한 번 안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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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mber only together can we build a 비밀 요원들도 최소한 중사는 싸요 그만 봐 중사 하사급은 싸야겠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징글 그래도 이게 데미지 컨트롤 찍으면은 쪼끔 나아져요 탱킹 능력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잘 작업할 수 있어, 콤만더 좋았어! 어, 잡을 준비 됐고 월홉은 브랫포드가 가야 되거든? 얘가 속사가 있어가지고 41시간 아, 알챔이 죽은게 진짜 아깝다 저격이 한 명이 계속 빠지니까 너무 빠지니까 너무 흠 아, 알챔이 죽은게 진짜 아깝다 리퍼 채용? 리퍼 채용? 음, 리퍼 있으면 편하긴 해 닌자 대신 갈 수 있으니까 전초에 너무 떨어지긴 한데 아 이 실체가 최고인데 실체가 없네요 자, 어빌이나 캐서 이제 건처면 만들어줄까? 어빌 좀 캘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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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시간 뒤에 워럭 쪼개로 가고 워럭 쪼개고, 어세신 쪼개고, 메인 미션 밀고 하면은... 돈이랑... 돈이랑... 진급 때문에 가는 미션인데... 일단 워럭 잡을 때 닌자는 별로... 쓸모없겠죠? 템플러는 자리... 포지션 잡는 데 써야되고... 템... 템... 템스... 특... 저... 강으로 가야되나? 아... 8일대가... 그러면은... 트레이스 부상이 좀... 선택된 자에 대한 두려움까지... 애매하지만... 경제하실 때... 좀.. 린강스... 싸인 앱들 계속 미션트에서 레벨업하고 너바 키워주고 닌강스 싸돌 툭툭툭툭툭툭툭툭툭 어차피 이거 끝나고 가면은 여기도 가도록 해야겠네 6개 만들 정도로 흐린 지구라서 마지막 라디오 듣고 깨닫자 하고 독재했는데 다시 하고 싶어요 어떻게 지결하나요? 다시 하면 되죠 전설 라이드로 깔끔하게 다시 하면 되지 내가 그래서 새 난이도를 이 위로 추가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자빠진 것 같더라고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더라고 초반에는 렛도 안거리기가 얼마나 좋아 초반에 계속 망하면은 한 초중반에 계속 망하면은 얼마나 좋아 아다 렛이 없잖아 드론 주체도 거의 필요합니다. 225원 아르콘 시체를 얻어와야 되는데 아르콘 시체 도끼 만들려고 지금 갔다 온 거예요. 이 도끼가 지옥같이 비싸거든요. 이 도끼가 지옥의 도끼. 100번 동상각기 Vs 마지막 미션에서 스직구각기 5상 100번은 너무 재미없지 않냐? 이상해 도끼였지. 메디킷은 이정도면 되고 자 돈을 벌러 갑시다. 얘들은 서페트 수트에서 암을 하면은 이제 좀 더 체력적인 이득이 있는 거죠. 좀 더 튼튼하죠. 8일 8일 5일 5일 미션이 두개나 뜨네 지금 정보랑 사실 정보랑 시체 미션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미션이 지금 한 분대는 원사인데 이 라인까지 원사라 찍으면은 여기는 발각 시작인데 굳이 갈 필요 없지. 정보 정보랑 시체 미션만 이제 찾읍시다. 이제 미션을 좀 정보랑 가려 살 필요가 있어 약함 이런 섹터 12 아프리카 그기 없냐 아프리카 정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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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빔 정보랑 흑이 없냐 그게 없냐? 좀 아쉽지만 정보 써서 가야겠네 정보 써서 가야겠네 에이커 바임 이하정도면 에스컴 최고 미는 다른 친구들을 바이브 스탑 만들어줘 버렸네 신나 렉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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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써서 갈거니까 어차피 템플러가 3티어 칼이면은 그냥 막 4명이서 보낼텐데 템플러가 지금 캐리를 못해요 아르콘 시체가 아르콘 시체가 원래 두번째 방 때 나와야 되거든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버렸어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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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이유 마인스 23 페이스리스 한 마리 있구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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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 500원으로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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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없네 이제 저저강 최고급 속도 최고급 속도 메르시가 지금 달리기가 아니네 살게 없다는 점장민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정착민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고음이 필요한 정착지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장군님 필요없어요 이제 과학적 숫자는 이정도면 됐고 미션 3개 보냈죠 아 진짜 원래 이정도로 멀티하고 다 정보 돌리면은 뭐가 떠야되는데 안 뜨네 이게 지금 그 습격이 떠야되거든 습격이 보고픈 습격이나 이런 과학자는 별로 탁탁기가 의미없어야지 흠 행렬기에서 보고픈 습격이 엉망치고픈 습격에 길어와서 칠팩을 휴게 그릇에 혀 아, 도둑이 그리고, 전투자에게 전해진 기술을 통해 아무리 시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기술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때 브래ford은 그 비주얼을 안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간장? 23일 챔버 치워놨고 브레퍼도 왔는데 다른 미션 뛴 다음에 가야겠네 4.2.4.6.7.7.8s 2.3.5.6.7.7s 2.4.8s 2.4.8s 그들은 그들의 부족을 지지 못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간장, 우리의 작업을 위해 애니아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업체를 더욱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초진이 없어가지고 여기 좀 많이 왔네 멀렁님 불리치도 아니고 진심 드래곤 지구 떡밥 안풀고 오게면 진짜 스트리머로 저 추석 때 친척분들한테 잔소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각을 보고 있잖아요 조용히 해보세요 이것저것 좀 무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저것 무리를 하는데 잘 안터져 아르코 아까 아르코한테 꼴아박을 걸 그랬나 그때 남자답게 꼴아박았으면 세 줄이 그러면 딱 멘탈 터진 척 하면서 자 엑스컴은 휴방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게임 좀 하다가 아 아 아 기가 맥힌 계획인데 그지 아 기가 맥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여기 지금 닌자 없는 군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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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천 개구리 그저 천 개구리 요새 너무 힘들죠? 멀렁덕님 부대에서 이번 고복은 응원과 함께 시작해요 힘내시라고 고배로 낭낭하게 넣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다리 수많은 원원이 붙어있는 다리지 이 다리 건너다가 얼마나 길 잤는지 하지만 뭐다? 리퍼와 함께라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리퍼와 함께라면은 항상 안전하게 근데 내가 어제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좀더 난이도를 올린다면은 내가 어떻게 깨야될까 이 게임을 벌써 난 정답을 찾았어 자 답을 찾아보죠 안 알려줘 진심 드래곤 지구에서 그 답을 알려줘 흠 흠 아 그니까 게임 난이도가 더 어려워진다고 쳤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 하지만 안 알려줘 키키키키은 나 방금 갯전은 상상했는데 안 알려줄거인 키키키키키키키키 진심 강의 위치한 도omon 위치한 정답 지구 자막 스토리 스토리 세월이 정답 자 여기 적당히 적당히 약함이었지 갓의 간막으로 시작해볼까? 갓의 계inh Uns çok 가세 갔나 어둡어 어 이번 미션의 목표는 아타오의 상사진돈입니다 제대로 놀아보자 그래서 멀렁이 추석날은 엑스컴 방송계획이 어떻게 되는거야? 방송시간 뒤에서 친구 만나려고 추석에는 아쉽지만 저희가 엑스컴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추석까지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런지 잠시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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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 아침대의 목표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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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왔어! 어림없는 것 타지 마세요. 정규팀이 있고 게임 안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있고 민원들이랑 약속을 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규팀이 있고 게임 안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랑 약속을 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아아! 야! 야 이거 로켓 충격병사 너무 안 좋은데 내려갔는데? 정규팀이 또 내려갔는데? 점화! 수많이요! 정규팀이 있고 Better 피 하는 것은 어려운 건 미니 루시아 루시아 fuera 중독을 걸어주고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엘더님이시여 여기 새 지구를 세우고 살고 싶어하는 신도가 있어옵니다 부디 강력한 엑스컴을 보내주소소 추방 이 뱀들은 측면을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일단 임시체력 괴물 괴물로 만난다 임시체력 몇인지 모름 몇이야 이게? 어쨌든 튼튼함 죽여버려면 제압은 필요없어 어디가니 쿠브라들아 아 저 쿠브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간다 뭐야 아니 초병 일른부 열차 어디까지 갔다 온거야 이거 아 아따C 아 뱀클났네 아 아 아 아 그치만 해 마 그런데 있으면 어흥.. 전혀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이번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소병 좋네 고통받을땐 응원하고 싶다가도 요가 벗겨서 하아거리는거 보니까 괜히 사기당해서 터졌으면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하하하 제 사는 낙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가 안 터져서 사람들이 좌절할게 그게 저의 사는 낙이네요 삶의 낙이 그런거야 내가 죽네 죽여야되는데 아니 뭐가 인성이 터져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더유 더유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 더유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 시스템 declines 숙소 굿 무리 소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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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 로켓 저 맥이 안보이네 슈 슈 슈 슈 인성이 터지다니 무슨 소리야? 세중계가 터져나 죄송합니다. 진짜 음원킹메일이 행복하겠다 음성소스를 어깨 쉬지 않고 발행해주네. 맥이 안보이네? 트윈치를 반통하는 제일 올바른 말은 그 스트리머의 그 신청자라는 말이다. 어 맥한테 아 저 코브라 겁나 멀리 가네.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움직인 놈부터 모두 병신을 만들어버리겠다 아아 든든해 아 얘네 다 왜 아래로가 이게 독수류탄이 저 어드벤트한테 완전 작살인 편이야. 아무것도 못하면 느려져가지고 완전 개 카운터인 이거 따라다녀야겠는데 아 이거 어디가냐고 아 몰랐어 아 몰랐어 이 자세상 이 자세상 이 자세상 잠실 준비 말 총이 빙기! 리퍼도 원사 찍은.. 리퍼 진짜 원사 금방 찍는다니까? 근데 부상 당해서 한 번 미끄러졌는데 금방 벗기 리퍼도 원사 고통스럽죠? 아니 아래에서 존버한다고 안된다고요 선생님이 나오라고요 오 하하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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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처럼 죽어라 하하하하 펜킹 크하하하 ries 모유 얌거 멀럭이 뜨날 때마다 자꾸 이기다 흥미다 해놓고 웃으면 섞이니까 꼭 우린 팔아도 남는 거 없어 뭐 하면서 적게 주던 동네 분식집 아줌마 생각나 이게 마지막이 아닐텐데 더 있을텐데 척탄이 깡촌이 돼버렸네 점화 완료 이게 바로 점화 완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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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쓰레기를 만들어주신지 아무것도 못해 중독 섬광 제압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다가지고 야아 이게 확률이 어떻게 해 아 온몸촌들 가색 한마디 좀 안보이는 아 리퍼는 탄이 없어도 다운 렛츠고 예스 긴급 생명 지원 땡큐 어우 리퍼는 단검이 있기 때문에 전투 유지력이 좋아 어떤 상황에서 평탄을 칠 수 있습니다 예수 나타는 중발했나? 아 더있어 아 더있지 더있는게 놀라워 마침 드론 분대가 한 분대정도 있어야 될거 같은데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거야 어 어딨는겨? 네 제대로 놀아보자 니파 안았으면 엄청 피곤할뻔했네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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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타워의 먹잇감이구나 이정도는 예측했지롱 먹기 싫어도 먹어야되 먹기 싫어도 먹어야되지 에리아이 시큐어 워낙 피킹압이 없는데 스캐너들이 클리어 스타러스 클리어 스타러스 클리어 스타러스 클리어 데토네이딩 차지 이즈 좋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 미션은 오늘은 맥먹기가 두 개에다가 있는데 오늘 저의 본능이 오늘도 안해! 진짜 우리 동네 직업한 전설이다 장사할 생각이 없어 맥이나 먹자 오오! 징금 많이 했어 방금 날이 장사할 생각이 없어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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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패도 감가스 킬인데 단검 낙인이 더 십삭임 적어 중첩가능함 근데 단검조우전 없으면 확 와닿지는 않네 좋은데? 도대체 얼마나 먹는게야 이 돼지...만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단검 낙인을 쓰려면은 적어도 조우전 있어야돼 안그러면은 낙인 찍어도 얘가 할게 없어가지고 낙인 찍으면 순수하게 서포터인데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유사 찍새 같은 느낌이지 안검 낙인 있으면 천진한테도 풀이 띄울 수 있음 천진한테도 아 근데 개이트키퍼가 됐던거는 그 찍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명중료 보정은 없어가지고 이게 이거는 아군 버프는 아니잖아 그니까 이걸 갈려면은 이 단검 쪽으로 쭉 갔어야 했어 단검이냐 저격이냐 이렇게 갔어야 했어 사수는 이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순수 유틸이라서 이게 유령 수류탄이 좋아가지고 뭐 나쁘진 않은데 천상 리퍼도 좋아 왜냐면 천상 리퍼 얘는 3번 써거든 다 좋아 다 이 세 개는 다 매력적인데 이거는 이제 단검트리가 아니라서 추적 지뢰를 한번 써보죠 매번이라니까 좀 혹하네 사도 드디어 우리 아타워가 상사 다른 기념으로 맥너겟 맥너겟도 시켜야겠다 이거는 진짜 잔치 열어야 돼 추적 지뢰 추적 지뢰가 좋은게 저거 맞으네 명중 100% 고장해져서 섹터 110 완험 초준 4급 빼기 게임 추적 지뢰는 옛날부터 좋았지 하지만 원래 크레모아 퍽 찍어야 두 번 쓰지않아 두 번 진급이 목적이었는데 진급 잘했네요 되게 흐으 흐으 조니그 이제 공균까지 배우면은 또 확실하구먼 시 시 리퍼가 이러면은 추적 지뢰 때문에 헌터 뭐야 월업 잡으러 갈때도 괜찮겠다 월업 잡으러 갈때 리퍼는 일단은 그 섀도 쓰면은 경계를 안 맞고 얘도 갈만하군 게다가 추방 추방 먹이면은 일단 걸레 작은 확장이라 추방하면은 아마 그 최소한 세대는 때릴거임 세대 때리면은 월업 피가 70이니까 한 월업은 월업은 좀 장기전 되겠네 근데 리퍼 저격을 둘다 데려가면은 일반 몹들 잡기가 좀 빡셈 물론 리퍼가 추적 지뢰로 좀 밀겠지만 물론 리퍼가 추적 지뢰로 좀 밀겠지만 쯧 지금 원산완크 잘 크고있어요 지금 원산완크 잘 크고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야되고 이거 가야되고 크흠 위치가 아 데이터테도 가야되네 아이씨 비퍼를 저돌 기청 닌사트 리퍼 멘탈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아 기술은 내 생각에는 버프가 좀 필요 기술은 이게 너무 티어가 아 어떤 파스에 인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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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놈 페놈 코일 아 시곤 다운 템 아하 돈 없다고 했어 어허 투 권리 숙 는 이케만림 롯 롸 롱 10번 10번 속도는 쾌속은 메르실꺼고 이제 칼 다 어디갔냐 칼 다 어디갔지? 누구 가져갔지? 아니 내가 만들어놨는데 캐리어 몸빵이라 해야겠다 국가에서 저에게 오락 오메판할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락 오메판은 인정이지 적강 정찰병으로 닌자가 있어야 되겠어 정찰병으로 닌자 정찰병으로 닌자 조아 어디보자 100분 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밥도 시켰고 이번 탐사의 목적은 근데 이게 이런 미션은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적당히 강하면은 두당 두당 경험치가 꽤 될거야 그리고 원사들이 자기 경험치를 남자랑 나눠주기 때문에 진급용으로는 괜찮아 초진 없으면은 안죽은 확률이 재난지원캣? 방송이 뭐 미친듯이 돌아가는데 무슨 재난지원캣이 필요하나 가오스와 프라즈마전입니다 뭐야 이거 빛나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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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찰찰 너 활성 내가 돌아왔더라 너희들 중에 진짜 영웅이 있다면 부탁이 이쪽으로 본다 부산점 뭐야 이거 왜 한쪽에 몰렸어 뭐지? 이거 근데 가끔씩 이거 가끔씩 이러더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끔씩이래 알겠습니다 한곳에 모이는 그게 있어 뭐 하하하하 아 가지고 아 아하 아 Sek NS 오ㅌㅌㅌㅌㅌ 겐 아ㅜㅜㅜㅜㅜ 하하ㅜㅜㅜ 아ㅜㅜㅜㅜㅜ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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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미쳤다 미쳤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멀리님 아래에서 선풍기 틀어서 머리 띄우면 님이 곧 아바타 아니에요? 어? 아 아 하하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좌우 X-Ray 으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하하하 어디 한번 가볼까 흠 흠 뭐지 아이저 솔직히 150 넘는 티킹범이랑 공배생이 나오기 시작하면 깼다 치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은혼 2대가 되면 일방적인 폭행에 재미있었지 말아라 새벽부터 말을 잃어가던데 괜찮아요 오케이 굿 어... 어디 갔지? 쑤살이... 뒤에 있군요 쑤살이... 다시 자유가... 쑤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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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들의 세계를 뒤흔들어 주자구 1,2,3,4,5,6,7,8 아 이거 저 스피살 좀 위험하네 스피살이 딱 안보이네요 어떻게 하죠 로켓병도 성광을 날려야 돼서 얘가 성광을 던지고 국세인 수류탄 던져야겠네 스펙터는 좀 더 안먹어요 스펙터는 때려 죽여야 돼 여기는 미친듯이 수류탄 던져야지 시스템가 더 이상하게 스펙터는 힐링이 있고 힐을 마시자 제이어라 마사지 중심 스펙터 저 호응이 중심 그리고 쉿 1,2,3,4,5,6,7,8,8 아 어떻게든 맞네 이 크살한테는 어떻게든 맞는구나 답이 없어 메디킷 저 심요한 시야 때문에 얘 안 보여 얘들이 그 사람한테 한마리 죽진 않을거야 목만 치료해주면 뻥뻥뻥뻥뻥뻥뻥 터지자주 한 절반 잡았는데 간나비 여기는 나 포즌이 없어요 내가 헌터를 죽여가지고 헌터지 헌터지역이거든요 오우 미리 발견해갖고 타편총 점화 이거 미쳤냐고 이 로켓병 죽일 수 있냐 니들 기둥거리봐 니들 창 역시 에비군이 맥몸 스페셜을 보여줄 때다. 맥몸 스페셜을 보여주고 싶은데. 맥몸 스페셜을 보여주고 싶은데. 11명이요. 저기 위에 한 분도 있겠네. 맞쥬. 아닙니다. 꼼덕부지 마세요. 3티어 엄폴은 방황을 몇이나 되지? 간다. 맥호! 룻는권을 쏴라. 갔다오. 맥호 룻는권! 맥호 룻는권! 맥호 룻는권! 맥호 룻는권! 맥호 룻는권! 맥호 룻's 맥호 룻는권! 맥호 룻을 마우스다 근데 탈과상은 원래 붙맞을거 약하게 맞게 해준거 아닌가?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아타오가 달라졌어요 하아 오마이 갓! 슈퍼듬 맨 김치 가게 죽어라 同日了 同日了 第四位 来 来 来 鞭筋 还要 给你 贈 Center 拿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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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花束 有 hiç 拿来 我未来 硬工 赢来 奢务 赢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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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딩 감겠어 자 날 죽여라 날 죽여 날 죽여라 rhf 움직이면 안되지 어허!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움직이는 건 반칙이야 엎드라이 여기 까지 집중!! 엎드라이 시가은 없습니다 엎드라이 정말.. 언제든 시작하지 아이씨필드 아 체번역 없네 하아 캐릭왕 경험치 먹여주고 기본칼이지만 죽이면은 뭐다? 결과랑 똑같다 하아 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두두 I know exactly what I'm doing I'm on it! Certainly wouldn't hurt Gotta cover! 멀쩡으로 만들어주지 이게 지금 한 분은 남은 거지? 남은 한 분은 어딨지? 뭐야 이거 어디로 온 거야? 원래 초준 없을 때는 보복이 그냥 징급 미션이야 징급 미션 여기에 매서운 시련 장교랑 상사들 왕차 와가지고 징급하는 미션이었어 거기 스탑 스탑 신선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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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타워가 이제 달려놨어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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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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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옥뿌옥 키워가지고 헬로우? 느리구나 쓰러지는 것 좋죠 휴 휴 휴 휴 휴 휴 죽어버렸어 자 이제 맵에 남은 한분데를 정리하면 되겠네 흠 음 싱겁다고? 감사합니다 엑스컴하는 사람들한테는 싱겁다는 거는 칭찬이지 이곳은 싱겁을 갑니다 그분이 높은 기계에 주면 남은 방에 있는 방에 있는 장비가 뭐하는지 그는 지옥의 빛을 이용하니까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곳은 지옥의 빛을 향해 이곳은 지옥의 빛이 이곳은 지옥의 빛의 빛을 따라 지옥의 빛을 향해 이곳은 지옥의 빛을 향해 왜 안 던져? 뭐야 이거 버그야? 갑자기 왜 이래요? 바뀔요? 바뀜? 아 이거 하라고? 어딨냐? 마지막 군대 이게 EBB 어느정도 젠 포인트가 정해져있거든? 아마 적이 있을텐데 응? 응? 이 전연만들 이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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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마디보, 구브리엔드 그쪽으로 이동중 그쪽으로 이동중 롱어 제작진들이 밸런스를 좀 더 올려야 바닐라에서는 조선인들 따로따로 처리됐으니 롱어 정도 되면 조선인 3명이 동시에 출동하는 엑스컴 1위 기지층 공급 미션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빈츠의 이름으로 아임 리딩이오 너같은 애들이 모드를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뇌절이 되는거야 도전하여 목표 확인 도전하여 자, 천천히 갑시다. 자, 위에 있네 역시.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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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여기 좀 도와줘.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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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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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사제래 나 이런거 할 줄 아나? 어? 조찌 밖에 못하는 사람 조찌 조탱 그저 아 진짜로 할 줄 아나 이런거 저 힘이 나 지가 사전 저 일상 주지 Daniel 쇼핑 도움말로 사 Hat 영향 영향 얘가 위로지? 아니 그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 게임에 집중 못할 정도로 시끄러우니까. 아 괜히 저 돈 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괜히 내리겠습니까. 저 헤비랜사는 잡고 싶은데. 육평산이 20개월 동안 삽니다. 육평산이 20개월 동안 삽니다. 지금 이 기회야. 공격! 육평산이 20개월 동안 삽니다. 육평산이 20개월 동안 삽니다. 남았다. 멀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도우러 갑니다. 제발 군집랍 시도하고 성공. 해방제외. 해방제외 군집랍? 메인 미션인데? 주의하십시오. 그가 오세요. 이 기회가 내 강력이 없었다는 것. 저 생각보다 고정. 이루어진 것 같다. 이루어진 것 같다. 그가 오세요. 그가 오세요. 그가 오세요. 그가 오세요. 이런거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한번 해보마음 나 해봐 해봤음 그냥 불가능하다 아니 싸이닉 흑색빛 흑색빛 니 뭐한 놈봐라? 비 Gaza 나만 믿으라고 건방치네 여 Il ㅈ탱 ㅈ탱 드디어 쌓이는 계급이 쌓이니까 좀 일반 병사들은 그냥 무조건 무력하구만 뭐야 메인 미션 해방 제외 공진론 성공 저거는요 50만원이어도 안돼요 아 500만원이어도 안돼 아 5000만원이어도 안돼 일단 성공이 안돼 성공이 안돼 성공할 수 없어요 5000이면 뭐 미션 수소만 해도 500만원이니까 그만하지 그냥 안돼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자진이 아예 그냥 못 만들게 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은 표정인데 좀 스트레스 받은 표정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좀 스트레스 받은 표정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그냥 안 돼 좀 스트레스 받은 표정 좀 스트레스 받은 표정 좀 스트레스 받은 표정 그냥 안 돼 좀 스트레스 받은 표정 좀 스트레스 받은 표정 좀 스트레스 받은 표정 그치 뚜껑 중 그리고 제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계가 이렇게 수없이 있는데 이걸 살마 뚫을 수 있겠어? 우리 아타워가 달라졌어요 야 저는 이제 맹호 스페셜까지 쓸 수 있지 진짜 돌격은 중사까지 기저귀 차고 있다가 딱 상사 때 갑자기 강철빤스 딱 차는 느낌 그냥 달라짐 갑자기 업그레이드 저는 맹호 스페셜까지는 모든 것과 모든 위험을 지켜보는 모든 것과 모든 위험을 지켜보는 뭐지, 감독님? 항상 잘 모렬을 때 무력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그니까요. 쏘, 쏘쏘하게 경험치 먹었네요. 잠깐만. 위즈가... 사, 사일뒤에 가면 되겠다. 우럭 모가지는 사일뒤에 따라가고? 위즈가... 사일뒤에 따라가고? 위즈가... 욕이... 아 아 아 아 아 뭐했다가 벌써 피곤이야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데 잘살사맞다 닌사기트 쪘 잘살여 넌 뿜 뿜 뿜 뿜 뿜 뿜 뿜 탈이 좀 불안한데 나 엑스라도 끼고 갈래? 탈이 없어, 다 들고 나가서 이제 LL이름도 없네 탈이 없는데 아, 대신에 도착합니다 탈이 없어 탈이, 탈이, 탈이 탈이, 탈이 탈이, 탈이 탈이, 탈이 탈이, 탈이 가오 가오 더럽게 비싸구먼 가오 아 헬리스 하나 팔아도 되지 이 새끼들 개바가지야 아니 엑스컴 기술에 정수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를 10월에 산다고? 개 어이없어 진짜로 잠시장 새끼들 개 어이없어 진짜로 좋아요 드디어 안드로맨을 연구했고요 그 사활 그 사활 그 사흘... 헌텀 무기? 함 dess 헌텀 무기 헌텀 무기를 헌텀. 아멘 20이면은 스킬 하나 찍어 그나마 가능성 있는거는 라라가 하는게 가능성 있을듯 얘가 헌본이 있어가지고 커미션은 커미션은 하... 하... 권촌병 AP 너무 할 필요해 진짜 옛날에는 그냥 폐간 수련하면 됐는데 하... 그때가 그립구만 제가 이 지망성이 메르시긴 하거든요 도착이 나는 아직도 지구를 위기에서 구한 카선의 뽕맛을 잊지 못한다 숙소가 저를 더 재밌게 하는 것도는 내가 말이야, 콤맨더 내가 말해야 할게, 더욱더 폭탄이 있는 것들이 더욱더 폭탄이 있는 것들 모든 결정, 모든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잘못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가 완료됩니다. 야, 기술자 모자라? 기술자가 모자랄 줄이야. 차라리 여기를 흠 여기는 정보 써서 가려고 했지 허허 여기 끝나고 부상을 안 당해야 월홍을 잡으러 가는데 아 템플러가 칼을 빨리 얻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아르콘 아르콘이랑 랜서 시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안 나올 때 존나 안 나오 진짜 면즘 1-5 를 보호하는 곳은 췄지 못하는 곳은 그냥 앞쪽으로 도입할 때 위험한 리스턴 상승한 방역 면즘 1-5 자, 최정만은 탱글썼어 템플러 최고 속도로 바꿀까? 갑바 바꾸면 솔직히 갑바 바꾸면 죽진 않을거 같은데 진짜 던지지 않는 이상 이제 우지의 극체를 달리는군 고고! 아니 갑바랑 바.. 그.. 갑.. 방팩 바꾸면은 엄청 튼튼해지거든 이게 템플은 지금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최고 속도가 하나 있거든요 오오 너무 설레.. 다 지워주신다면 함께 바라보니까 합 sal구!! 네! 아찍! 4 3 4 5 5 5 6 5 5 5 안녕하세요 얼리면 회피를 10%가 떨어질걸요? 그 명중률이 올라갔던거, 회피를 떨어지던거 retired 야아 뭐야 x3 뭐야오 어ρί가 dinero 어디가 어디가아 돌아와 뭐야 이거 어디가는거야 와 이거 무슨 신기술 신기술이지 이게 손 놓는거 봐 진짜 컴온 이게 바로 가장 이동만이한 정사 mvp 먹는 법입니다 아아아아 체질째 아낄걸 그랬나 아 좀 까다로운데 저거 아 짱나는거 같다 흠 지금 적들을 공격해야한다 짱나는거 같다 아 짱나는거 같다 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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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포탑이 반전이 돼? 없는데? 포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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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는? 포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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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구만 이래 포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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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는? 이 포탑이 개치단점은 미션 카운트에 안들어간다는 거야 이 포탑이 이동하는 버그가 있었다. 물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진 않지만 나의 결정을 절대 잡고 오 마이 갓 잠깐만요 딱딱딱딱 딱딱딱딱딱 Instrumental 춘천의 햄버거 보급관 박지우씨 오늘도 엑스컴 전사의 보급품을 빼돌려 자기 햄버거 주문에 사용합니다 엑스컴 대원이 장비 부족으로 민델이나 찍고 있을 때 지우씨 배는 최대 용량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좋았어! 같이! 게임으로! 돌아가자고 어... 애드가 3마리 났는데 뒤에 더 있지 지금 어... 서울사이버대학교 공사 다니는거 재미있어서 사회복지학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군대에서 희약제 배우러 갔다가 지금은 됩니다. 찬나무를 다치겠습니다. 됐어! 그만! 게임 시간이야 배우고 싶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이낙! 멀록성 캠 좀 써보셨습니까? 어렸을 적 어머니가 유지원 원장이었어서 전 애들이 너무 싫어요 흠... 흠... 이리 보자 어... 싸움을... 시작하지 이리 보자 떻고 싶습니다. 아뇨... 오빅 스읍 유리 사제에 364매리 이어가자 자세스트 최선1 진웅 밖의 지구 코인이 왜 지옥에 가있어 코인은 사먹간다 사먹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크흠 디피에스를 진짜 작살나게 꼽아야 아 아 가능성 있겠다 아 아 치고 치고 전참 오 아 따 아 오오 적은 우리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리라 죽여버렸는데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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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엄포로는 써야 안전할 것 같은데 정지가 좀 꼽긴 한데 역시 좋지 뭐하냐 나 정지야 정신 차려 오메 아 이거 여기 버그 자리 이게 약간 버그 자리가 있어 이게 75조준으로 절대 저게 안됨 그냥 엄평 안된거 이거 버그임법 아 이것도 맞아가지고 좀 애매해졌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경고, 목표 7천원, 정보, 수기 1천 원입니다. 칠할 도로를 포함시켜ج시키는 것입니다. 기상자 multiplic야나 유선적으로 연속된 장보를 철저히 해석해야 해요. 기상자es start to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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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경고, 이동합니다. 경고에서 게임 해 aerosol 운영된 거 맞죠, 가고 계시대는 더 편하게 공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에서 빨부부 기사와 전체할 것입니다. 사운드, 죽어라! 좋아요 얼려넣는게 안전할 것 같은데 얼리고 다음 턴에 채찍 오면은 죽이고 그냥 때려넣고 무난한 거 보니까 늘어져? 맨날맨날 막 뒤질 것 같이 힘들었으면 좋겠어 돌아다 딱 어려인 한서방어전 정도 천천히 들어와요 터져두시면 더 좋고요 안 돼, 영 하나 더 넣었죠 버그 터졌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왜이래! 왜이래! 크흠 뭔지 모르겠지만 버그가 터졌어 저, 작은 새끼 저 새끼가 시간에 멈췄어 저, 작은 새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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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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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은하계일수록 이 종료를 모두리 쓸어버리겠는가 이게 아닌데? 캬, 이걸 지금 치료라고 한건가? I won't stay long 아, 이 은하계에 도착해 진짜, 이 은하계에 도착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어? 우리 그냥 그곳에 숨어야 할 필요가 뒤에 한 분 더 있네 뒤에 한 분 더 있고, 지원군이 온다 하하하하하 헛헛헛 탈출 던진거 안보이는 이펙 이펙트버그가 걸렸네? 여기 던졌거든요? 다음 턴에 여기 들어가서 헥팅이 되니까 일룸볼 저쪽 있네? 여기가 저쪽으로 푹 보일까?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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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뜨려 도둑말고! 아싸 정말 다가와 K-15, Ulrich,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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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계에서 다 심중히 행동해야 이걸 전부는 제대로 된다 컴퓨터, WE HAVE CONFIRMATION OF THE EXPOSED ACCESS POINT яти 사나이는 큰 사발에 오우 방법은 크라프 또다시 기회로 우재스의 체력이 17이네 으으 전부 이게 사제도 있어가지고 well 이리와! i'm walking on it 다음 턴에 안전하게 튈 수 있을까? 아 이거 집중먹을걸 라쿠시르 의식에 따라 내가 군주다 초점사 버그가 아니라 이거 모드에요 모드 랜덤 랜덤 버그모드 랜덤 랜덤 버그모드 랜덤 버그모드 랜덤 버그모드 집에 가는게 낫겠지? 몰아잡으러 가야되가지고 으아... 너의 군주가 만족한거야 에이! 렛츠고! 헐리라이프 아니 워럭 잡으러 가야되 공무를 잘 수행했다 나의 충격이여 포렉스콤 오버티브가 완료되어 벨어 브랜드가 다시 돌아가고 벨어 브랜드가 다시 돌아가고 스타렉스콤 미션이 완료되어 굿! 상대가 다시 돌아가고 아... 어둠스콤 워럭 잡고 메인 미션 밀고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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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미션 하나 남았고 해수미션 템저... 닌... 닌자 말고 템저... 스... 리... 특 3일? 오케이 크흡 크흡 3일 뒤에 가면 되겠네요 강습? 존나... 존난다 허어... 강습이... 약간... 크흡 초증기지 부셔도 초증계 속 습격하는 모두 없나요? 걔네들 AP 셔틀인데... 강습 안가면 일반 몹이 좀... 그러네? 리퍼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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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가 일반 미션은 뜨지 뭐 3일... 8... S.. 요취... 약함... 아 정보 좋아야지 템플러는... 템플러는 그 포지션...과... 그... 탱킹 용임 템플러가 반전으로... 워럭을 빼줘야... 그래야 딜이 나옴 흠... 닌특스 강돌... 싸... 약한 미션... 그러보니까 메인 미션 해방 제외 저거는 일단은... 치워놓을게요 저거는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저거는 직접 해보면 불가능하다는거 압니다 크흠... 아니 안하는게 아니라 못해 미션을 미션을 못하니까... 무조건 슬픽인거지 그냥 그냥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자체를 만들었어 어쩌다 없어 안락해지기 안락해지기인데 뭐야 또... 아니 시적인 표현 쓰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헷갈리... 뭔... 뭘 뭘거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이과감성이라고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무슨 얘기? 우린 오류에게 모순질던든 가세는 전쟁을...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곧 그릴 가져올 아... 좋지 않되어 방구석 작가 나부량 탱이들 다 나가 죽어버리렴 야 여기서 왜 에미로가 나와 왜이 없는데 명예없는 괴물보다는 차라리 딴 데서 나와야지 시체 먹는 데서 시체 먹는 데서 망하기 드래곤 지구 추석 시간표도 좀 짜주고 딱 좋네 직관적인 건 줄 수 있는 미션 망하기 누가 봐도 이건 미션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미션들 아주 좋아요 아르콘킹이요? 아르콘킹은 이제 나오는데 아 미스크링 나오지 않네 자네가 완전히 틀린 거야 에뮤지체는 그 티어3 중악이랑 드래곤탄 만들어요 아 아바타 게이지를 꽉 채워서 롱리브드 엘더를 신맨 대변인과 함께 외치기 아 추석 방송을 위해 진심삼지고 준비 하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팍팍 되네요 아주 입을 바득바득 하면서 깰 겁니다 아주 너무 고마워요 알라이언스의 승리를 도용해 뭔데 저건 칵 칵 칵 칵 69% 엘리트 아르콘 칵 음 칵 쯔 낭 예스 어딜가니? 중가 부착탄병 특공대장 부산이 커질 수 있다면 내가 직접 공격을 이끌겠다 김두한 리포커고 사나이 눈물이 나오면 가져가세요 야 얘들 진짜 겁나 멘탈 높다 길게 병사 주제에 이게 완전 무효화 확률이 얼마나 나올까? 야한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57%? 특성을 선택하세요 특성을 선택하세요 이거 복... 그... 파가용 미션이야 파가용 미션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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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자 우리 우정에 대해서 논해볼까? 주인호 액티름 제대로 했어 흐어어어 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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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뤼 하하하하하하하 아의 아핳 하ELI 좋아 너도 함께할 수 있어 특성을 선택하세요 기울보리네 우리와 함께하자 무난추! 무난추와 함께하자 무난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주 좋군요 다 덤벼 어떤 새끼가 지금 어떤 놈이 문제야? 색지가 문제야? 뭐 이 새끼야 혹시 어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야 근데 이거 이동표시 보임? 이게 이동함? 아 저 왠지 이동함만 잡고 갈 것 같애 내 불길한 예감에는 이동하면 터질 것 같애 안돼 안되대 나중에 도망갈 때 하면 돼 노노노노 꿈도 꾸지말겨나 어탑이 이동하기 아니지 펄 흠... 다 쓴다 지금 뭐야 나 했음 분명히 뭐야 망가졌다 포탑이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아 포탑이 망가졌어 쟤는 저걸 노린거야 그냥 2만원으로 니 미션 한번 똘빨지말고 쪼끄메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얘기인거지 시리들아 아까 눌렀을 때 이동 뚝 소리났잖아 성공이지 탑이 무리하게 움직이려다가 허리가 끊어졌나봐 정확히 육소한 보다 뱃뱃뱃을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먹을 준비를 해야되는데 지금 너무 포지션이 별로네 에하 분명 오늘 아침 비트 5만 2천 달러대였는데 왜 퇴근하고 오니 4만 8천 달러냐고 시 꿀놈들아 아니 고작해서 그 정도의 변동성인데 왜 뭐야 회장님도 멀방보세요 고작 그 정도의 변동성을 어? 아 군대에서 포탑 고쳐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분의 2만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못고칩니다 저 2만원은 포탑의 묶음값이었어요 저 이도 알고있죠 뭐니 아르콘 대가리를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쏘지마라 야 걔 못 움직이는 애야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인터넷 대고민이자 개인 투자자인 자택에서 햄버거를 먹자 순신채 배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맞아서 정신 차렸다 삶아 안되네 하 왜 너도 망가졌어 아 아 아 으 산성까지 아주 죽여주라 다 덤벼 모두리 쏘여주지 나는 엘리트 아르콘 톱니스는 근데 어그로 안 끌텐데 야 이거 이거 이것도 범위가 이런거였어? 실체를 알았다 아니 이거 술 차이는 똑같네 몰랐구만 왜왜왜 멈췄어 왜 나의 적들은 그 마이너들 나는 마이너들 좋아해 나는 그 마이너들 좋아해 잠시 후에 나는 너가 팜킹을 줄게 잘한다! 수고하셨다! 왜 이끌어? 와우 이걸 차를 쳐? 엑셀렛 오오오 OBS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도 그래요 엑셀렛 엑셀렛 이게 실성이 옛날에는 이 친구 되게 위즈가 좀 낮은 편이었는데 뭔가 도파진 못하진 것 같다 엑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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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최대한 스컬 마이닝 하고싶은데? 아따 겁나 멀리 찍네 오호 아르콘니 저 어그로 하나는 작살나 저거 운동회 운동회도 아니고 박터트리기 뺄운동 운동회 박터트리기 창입니다 아 너무 멀다는데 저거 흠 아 너무 멀다는데 저거 흠 아 안나 멀리 찍어 강습 강습 넌 멀리 있어요 철천파라도 안될거에요 오오 오 근데 이게 지금 프레드가 아니거든? 가려면 찾아야돼 흠 프레드가 아니여가지고 아아 야 나 이거 나 이거 나 아 아 아 예발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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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드렸습니다. 회전 스탭 예방이던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흫 과연 네 어이씨 나의 차량을 전해될려면 방향자가 여행을 이끌어내려고요. 너무... 욕심부렸다 이게 엔터테이... 너의 분명인가 엔터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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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젊나 딴딴해 진짜로... 어허허 진짜... 엔터테이... 전선을 사수하게... 렉이 심해요? 엔터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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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꺼는 안전하게 먹을꺼야 아픈데 이거 역시 아군은 존나 못싸우고 쟤는 개자싸움 쉐도우 바운드 비트피트 비트피트 바닥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 сол료를 좀 더 시간을 해야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физ적으로. 아! 그 스파이크 랍! 손을 사용할 수 있겠어! 빵빵 터지는거 맞아 아... 턴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못 먹겠는데 싸우느라? 지원금이 너무... 왜 상대편 엘리트 아이콘은 왜 이렇게 든든해보임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떨어진다고 난리 누군가는 오른다고 난리 그것이 바로 오 아 랭 너무 심하다 지금 닌자가 문제 같은데 닌자가 움직일 때마다 넥 생기는데? 얘가 지금 뭔가 행동할 때 넥이 생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얘반 야 우리 뭐야 우리 편 되면 예반 없어져? 왜이래? 개 어이없네 아니 얘가 예반 안써 하... 개취사하네 다른 예술이 개취사하네 다른 예술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야 되는 거 아니였어? 석 보짉 방금 되는 거 아니였어요? Крас 희한하네 얘 지금 아직 소형들이 발도 안 댔지? 이게 3티어 도끼다 내 말 알아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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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 얘 오히려 혼란이 위험한데? 내 말 알아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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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k 형제여! 어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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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황족 아르플터 아! 아무도 기사단을 가로먹을수록 쯧 먹을만치 먹은디? 빠르게 움직여야되 계속 움직입시다 실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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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항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 오이 아! 아! 젊 fantastic 계속 밀어붙십시오! 크으으윽 크으으윽 억울했 거예요 먼저 가아! 크에잃 박... 박주머니 아 하지마라 아 자 갑시다 이즈 굿 아까부터 선 넘어 이 새끼야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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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대원이었습니다 모든 아드벤트 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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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의 최고사기 기술이 뭐야 정배입니다 정배 정배 하나가 되는 순간 어떤 똥막대기가 정배가 되도 개가 어그로를 끌어주면은 우리 배원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고 좋은 스킬이 할 수 있죠 아이고 좋은 스킬이 할 수 있죠 이즈 오우 잘 보러왔네 그래도 14시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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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는 우리의 계속 노력을 제 자신의 미래의 궁금증 남의 미래의 궁금증은 제 의견이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것 같지는 요새 우리의 총들을 이동하는 스페센이 이 스페셈을 와주신 워슈트 해도 내가 스파크한테 갑옷을 사줄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워슈트 해도 내가 스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워슈트 해도 내가 스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워슈트 해도 내가 스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요. 오르피아 돌아왔고. 자 이제. 근데 안두인이 초전 따는 데는 좀 더 좋지. 빛발이 있어가지고. 스파테지지크 리소스 로케티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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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시장가서. 남시장가서. 흠. 흠. 데이터 패드 까면서 메인 미션 밀고. 월업까지 잡고. 메인 미션 밀면은. 메인 미션 밀면서. 어세신 추적하고. 어세신 잡고. 엔딩 보면은. 끝. 그 사이에. 아르콘니랑. 버서 커키니 잡고. 몇백이. 이.. 열. 이놈.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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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할 수 없을 거라. 노잼 엔딩이야? 뭐 어떻게 껴야 되는데? 어! 아니 어떻게, 무조건 망해야 돼 그냥? 엑스컴은 뭐 그냥 깰 수 없는 게임이 무조건 망해야 돼? 그게 아니고 진짜 딱 한 번만 커져서 추석 용어하는게 소원일 뿐다 그냥 망하는건 재미없고 우리를 연출해야지 재밌어 10만원에 원사하나 죽이기로 인간병백 컨셉 풀어주게 미쳤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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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저...강...스... 소이를 질러줌 소이를 우리는 거기서 게감으로 groß다 루시아는 훌륭한 도움말이다. 목적으로 공격을 하자. 목적이 부족한 침대에 사용하는 도움말이다. 좋은 하루에 지치고 소멸을 구입했다. 그 침대에 방해하자. 으로도 이 침대에 도움말이다. 이런말이 다가오다. 타이밍에 도움말이 가진다. 한 번에 도움말이다. 그 침대에 방해하자. 아니, 그, 그 윗게임 영원히 해야돼, 내가? 영원히 해야돼? 그냥 평생 X컷만 해, 그냥? 누가 영원히 하래 추석 때 볼거리만 만나는 거지, 아는지가 없네. 멀렁, 너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롱어가 너의 새 과목이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까지는 아니고, 우리 부트 시리즈 3편 나올 때까지만 해주세요. 안쪽에서 모지기 위 ret 바다가 터진 다음 되었으면 좋겠어. 나스닥이 별거냐 원사경롤에 돈 벌렸냐. 그게 엑스닥이지 선물시장에서 선물 대신 원사시장롤에 우리 서로 민인 아닌가? 그냥 수박하게 대선개표 방송 보면서 얼러기롱어 방송 틀어놓으렴. 워싱턴까지의 동사적순환이 될 것이다. 다 모르니까 얼른 엑스콤 깨고 노를 켜서 기강을 잡는 게 어떨까요? 당장 크크크크크 사실 여러분이 갈수록 이 스트리머는 더위 안 물고 깹니다. 아니라는 방심 속에서 나오는 법 난 멀럭이 엄청 성공적으로 미션 클리어해주면 좋겠어. 멀럭 분명히 실망하는 것보다 이중하는 사람이 실망하는 거 받으면 좋겠어. 원사격매 시작하면 딱 온 남편만 충전해올게 그 정도 패널 지능검이잖아. MATT 자 버서커킹을 잡으러 가고 지라 버서커킹과 멀러간지 죽지마 방송은 해야지 워라 탬정 탬정 최고급 속도 뚱스킹 욕 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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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립잭. 퓨전... 립잭. 아 존나 비싸. 파탄이 없어? 어벤져스가 따로 있냐 지금 우럭 잡으러 가는 이 멤버가 진짜 1군 어벤져스인데 이 멤버가 진짜 2군 어벤져스에 맞춰서 하얀지 하다가 쿠션 깨고 나서 까먹어서 예비군 다 날라갔다. 병장도 깎은 거라 다행이지 원사 넣어놨으면 게임 삭제할 것이다. 그러니 왕의 화면은 게임을 했다. 2번이 좀 흐르는것은 두 문제입니다. 허허 어찌 그렇게 말이 많은가? 어찌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런데 엑스컴 3 나오면 엑스컴 1 3 바닐라 연속으로 돌리고 윙허 2 3도 돌리는 거죠 엑스컴 2 3 3 2 4 4 5 5 6 6 7 7 8 8 9 10 10 10 10 10 9 10 1 10 10 10 12 나를 죽이고 싶어? 만들러 오라고 해줄테니까 아니 나도 진짜 망하고 싶어 근데 못 망하는데 어떡해 나도 망하고 싶어 죽고 싶어 나도 근데 망하지 못한다니까 지금? 진짜야 그럼 내가 갑자기 막 막 던져야돼 다? 다 죽여버려 그냥 안된다니까 그냥 날 죽여줘 제발 날 망하게 해줘 제발 최선을 다하는 날 죽여줘 얘가 최선을 다하는 날 못 죽인다고 얼마나 비참하게 박살나려고 이렇게 밑박하는거야 아니 진짜 비참하게 박살나고 싶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전략을 재구성하고 어? 뭔가 병가를 수정하고 뭔가 나도 좀 더 잘해주고 싶어 이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줄 rover 나 지금 발전이 없어 하던 대로 해도 깨니까 발전이 없어 그 게임으로서의 정체기가 왔다 이 말이야 헤헤 X2 5칸만 더 올라가면 되잖아 5칸만 더 올라가도 되는데 그럼 2번 지구 깨고 이클의 차 사령관 선택 없이 3지구 가자 근데 오록 숙적 리퍼고 공접전 달려서 리퍼로 반전 추방 넣어서 원샷 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럴려고 했는데 그럴려고 했는데 리퍼가 저격이랑 같이 가면은 그 잠옷들 잡기 힘듦 히킷 음... 관심 끌기... 기습 같고... 111번 어... 근데... 이런 미션은 쪼끔 애매한데... 경험체 별로... 도움이 안되는데... 아바타르 프로젝트에 계속해 복잡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어나면,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면 그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최종의 전쟁은? 우리의 최종의 전쟁은 그의 마지막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는 너와 함께 함께하는 것 같고, 흠흠... 우린 애매한 한 침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우린 애매한 한 시절을 한 것 같았고, 우린 애매한 일은 안 돼, 컴갓? 와, 리퍼 제가 기가 막힌 터마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유 드릴까요? 공유 드릴까요? 메디킷 하나 가져가야겠지 메디킷 하나 가져가야겠지 제발! 제발 아르콘 아르콘 아르콘이고 뭐 뭐 뭐 어쨌든 뭐 나와 좀 아무거나 다 보냈네? 어 이 타이밍에 병사 거의 다 보내는 거는 이건 당검맨으로 무게중심 은폐 겨냥했네요 어 민첩 자극 막타충한테 굉장히 괜찮은 스킬인데 막타충 감사합니다 악한 베인 아칸 베인? 아칸 베인? 아키비우 업데이티드 흠 흐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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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툴? 흐흫 미안합니다 오옷! 잠깐만 아니 아니 이게 너무 같이 떴는데? 잠깐만 아이씨 아아이 같이 떴네 흐흠 근데 버서커킹은 무조건 먹는다 먹는단 말이야 아르콘는 못 먹어 아르콘는 두번 잡아야 돼가지고 흠 버서커를 일단 먹는게 낫지 않을까? 아르콘 두마리가 확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버서커는 유니크템이잖아 3티어보다 더 좋은게 유니크 우선인게 메이투우라고 메이투우마 아니 진짜 아깝네 어떻게 뭐 안되나?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안되고 갈사람이 없네 근데 아르콘는 진짜 스페셜리스트들이 가야돼 진짜로 일단 버서커 잡죠 뭐 아르콘는 진짜 박스해 잠깐만 이거 좀만 미룰까? 이거.. 어.... 어후에.. Jonas 13일 이윽이윽이윽이윽이윽! 미루자! 미루자! 제발 미루자! 6일 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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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이게 잡임 얼마 안했거든요 아직 하루밖에 안했어요 모름지게 사나이는 큰 걸 누려야 되는 거 이스트 아프리카가 세팅 코스 이스트 아프리카 다만 그럼요 역시 배우시는 조가자를 이루는 건 아직 확월한 상태 기술 아니 나도 진짜 망하고 싶어 못 망하는데 어떡해 나도 망하고 싶어 죽고 싶어 나도 망하지 못한다니까 지금 진짜야 그럼 내가 갑자기 막 던져야 돼 다? 다 죽여버려 그냥 안 된다니까 그냥 날 죽여줘 제발 날 망하게 해줘 제발 흠타로 크킹이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없음 크크 방송 재밌게 볼게요 천원들 크크 감사합니다 크크 캠저 강스특 크크 척이 없는 게 아쉽네 척이 나가가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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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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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투사 캐논 2차 투사 캐논 죽인다 불합리하게 죽이는 걸 보고 싶으면 제 2차 보고 1차 투사 캐논 죽여버려 2차 투사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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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투사 훈련 빙이 하나 있어야 겠는데 흠 avil 기 snapshot 발송aines 스파크는 지금 1군에서 약간 밀려놨어요. 일반 미션은 아직까지는 가서 조심조심하면서 쓸만합니다. 고급 폭탄 아, 가스 폭탄도 바이퍼 시체 필요하네. 일단 키팅지를 붙어. 컴퓨터, 프로젝트까지 완료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좀 묵힌 다음에 가야되고, 여기는 좀 약하거든. 시릴, 척탄병, 병장, 아따. 오오오... 걜 몰아서 나오냐... 없는데? 완전 조립생 밖에 없는데? 이 하사들 지금 하사들만 보내면은 터질 확률이 진짜 80% 이상됩니다. 막 엘뮤 이런거 나오면은 몸비, 몸비트기 시작됩니다. 진짜 못 죽여 근데 하사가 하나 죽어야 사이클링 데스 달성이긴 해. 첫탄은 먹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이럴때는 대비해서 이런 친구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럴때는 대비해서 이런 친구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히힛 아크방사기 하나만 있어도 잡칸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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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척탄이 별로 필요 없거든 지금? 메인만 밀 메인밀 메인밀 척탄 한명? 그리고 뭐 히힛 히힛 그냥 일반 미션이랑 그런거 캐리할 척탄 한명 이정도면 뭐 하지만 한명 더 있으면 좋으니까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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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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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접선은 안 가도 없어지지 않나? 힛 힛 힛 굳이 이제 접선할 필요는 없지 이제 귀찮기 때문에 7일 27점 야 왜냐면 여기 일병딸이야 미션이 꼭 병력이 다 나가면 미션이 잘 뜨더라 매우 약함이네 쪼금 그래도 아이언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잠이 100% 넘어가면은 보너스가 생겨요 점점 일단은 점점 저기 숫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구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게 그 막 4마리 분대가 있을게 막 3마리 분대가 되고 막 그런식으로 그리고 감시범위도 줄어들고 첫 그리고 탈출도 좀 빨리 옴 어쨌든 이것저것 보너스가 있습니다 알면서 물어보는건 아닌데 트레이서 주위에 빨간색어는 뭔가요? 트레이서 주위에 빨간색어는 뭔가요? 엘레엘사 엘레엘사? 이거 다른 분대인데? 엘레엘사 하나 possibile 엘레엘사 우적함 깜짝 놀랐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공격 개신 어디 가냐 아 흠 음 매우 약함이라서 이게 흠 흠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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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네 뭐야 이거 아 이거 칼이 없구나 칼이 없야나 JESufvy 지주 애매하네 하려aş 경고에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이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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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딴딴해 불스로는 못잡아 엘리프레스는 다이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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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수류탄 살살 녹여야겠다 다이져브 할수있는거 다해 다이져브 으 으 으 아 이거 정지때문에 사이오닉이 머리를 못 내미네 이거 지금 사이오닉 정지다 하면 다음사이 딜이 없는데 공균을 지금쓰면은 답이 없을거 같애 이제 이 파티 딜이 없어가지구 공균이 초필쌀기 노즐 파티라서 좋지 멀렁 민자 스킬 딜이닉 스타일 기술 같은 거랑 엘리트 소음기 들면 전입시간 줄어들려면 이것보다 더는 능력분 전입시간까지 줄어들어 아주 재밌는 싸움이 되겠네요 니도비닉, 파일 기술 이런게 막 25% 이렇게 줄여주거든요 아 이거 기차에 킹이라서 빨리 가야되는데 크흠 근데 이게 매악인데 7마리 남았거든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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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턴 남았으니까 달리고 달리고 달리면은 크흠 아이씨 아이씨 무난초 불 꽃 꽃 꽃 사기라니 진짜 이게 다 노력의 3분인데 왜 그걸 무시하지 정지 정지 썼지 정지 썼으면은 아이씨 아이씨 저 뒤에 포탑도 있네 저 조전도 있네 아이씨 하아 어쩐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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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와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아아 어 얘 이게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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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으 으 2 하아...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이게 근데... 음... 갈 GETTable 콤타 아... 으아! 네! 으으으으으흫 으으으 어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었는데 아직 내가 아냐! 으... 저 위에다가 포턴 갈겨야 되는데 아아 이거 연... 이거 누가 던졌어 정말로 이것도 아름다운 각 있을거야? 난 믿어 난 믿어, 난... 믿 마치 어젯한 악당의 클리셰을 보는 듯한 웃음이 없어 보이는 위치 준비됐어? 뻑 아 문제는 저 고급사재인데 아 너무 싫어 터렛도 죽여야 돼 뭐 뭐야 73%? 잠보 버그가 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사회에서 일 요건 조금 애매하고 자 정지주세요 정지주세요 아이씨 아이씨 왓 더 팍 아이씨 오우 아이씨 아이씨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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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칼만 아니었어도 다 죽여버리는 진짜로 이거 시간이 되려나? 잠깐만 3 2 이게 안되는데 이거 닌자가 해킹해야겠는데 닌자가 해킹해야 겠다 이거 캐리건이 가야돼 캐리건이 간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뒤에 서퍼만 하면 되지 아이씨 안돼 안돼 절대 안돼 달려서는 절대 안돼 아이씨 전적이 절대 안나오 차량 줄걸 그랬나 흠 흠 까다롭네 헉 얍 해야지 뭐라 해소하는 말인데 이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그냥 튜브 다발이라고요 에너지 폭주 캐리하는 캘이거든요 오프레이드요? 한번 써보죠 이 암... 아.. 다행이다 계속... 이스라엘 이거 이보이 시뻘 진짜로 야 그거 완웜 스터너야 맞겠냐 드론아 아우 진짜 내 친구들은 안그랬는데 이렇게 여기는 중2 게리건 해킹보상은 알아서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무난충 누가 해킹을 하든 야간이 없다고 하는지 결곽이 감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더욱 덜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타격에 미쳤牛이 이렇게 하는 글자 지옥을 적용하십시오 대상공단을 구매하겠습니다 저 칼은 1 액션이라서 어... 여기 다 잡은게 아니거든 지금? 음... 여기 깬게 어디냐 지금? 이 똥 파티로 쉽지 않아 얘들 이제 착한이 슈퍼하이터 캐릭 안되서 착한 양념이 이제 안먹혀 아 어디까지 갔냐 쟤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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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중국'day 자 필요한 차량으로 이용하여 집중해야 돼 집중 집중해야 돼 체제표 적상력 역시 알겠습니다 우쭐 대지 마시죠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집중해야 돼 미션이 이제 걱정하지마 너희들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정신으로 버서코 가이퍼 다 잡으러 갔다 걱정하지마라 땡큐 걱정하라 다 잡으면 민만 세지고 게임 쉽게 깨는거 아니? 안잡아도 돼 사실 필요없어 지베제 안잡아도 돼 하나도 필요없음 레아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메니터 오메니터 야수의 코이 당신이 방금 번 그 돈은 지금 제 방송에서 누군가가 잃은 돈입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러나 저러나 재미없으니까 그냥 재미없이 게임만 하면 안될까 그럼 안되지 왜 사람의 의욕을 꺾어요 오 바이퍼 시체 오 오 우럭이 잡는거 뺐어 지금 아르콘킹 바이퍼킹이 나를 막 살랑살랑 거리고 쏴가지구 뺐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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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미션 깨면서 이제 애들 징것만 하면은? 아 척탄이 피곤이네 조타오라니 그 잎 다물어라 그때의 이름은 잊었어 지금은 짱타오다 병사관 유대 2단계 달성하기 그 잎 다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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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키 옥 레저 에 아, 딱 기종으로 바꿀까, 이거? 공공과 아미반은 이제 필요 없잖아. 카즈 상사자라 죽기. 카즈 상사? 너무 빡센데? 미아 템을 안 꺼줘, 미아 여기 있잖아요. 소음기? 소음기 필요없어, 인자초 안 쏴. 소음기 필요없어. 소음기 필요없어. 소음기 필요없어. 소음기 필요없어. 보통? 가자. 버서커 퀸을 잡으러. 근데 버서커 퀸 갑바는 효과가 뭐였지? 버서커 퀸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축방 갈기기? 기억이 안난다. 뭐야. 잠시만요. 이거 진짜 진단해서 장난치는거지? 깜짝이야. 에드 된줄 알았네. 어휴 씨.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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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찾아야돼. 깜짝이야. 너는 선타 맞으면서 해. 나는 평생 선타 안맞으면 살텐데.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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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개나리 스팀이다. 자, 이 미션은. 어, 지배랑. 완전 무효화를. 해가지고. 뭐야. 아, 이거 뭔가. 수상한 렉 걸린다. 느낌 안좋아. 수상한 렉. 건물 없는 거 확인했고. 리퍼가 좀 정찰해봅시다. 오오오오오오오. 안드로메단 시체. 아르콘 두마리. 쩝 푸짐하구만 닌자랑 템플러들의 파워가 확오르게 생겼어 온다 출방 한 방이면 떡을 치겠고 시작! 시작! 가겠습니다! 시작! looks like one of them came back for more let's make sure to take it out this time 이끄요! 제발 죽여줘 8 11 3 3 5 10 10 10 11 12 아이씨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지마! 씹 도망가기 도망가기 공격 설마 민뎁이 뜨겠냐 도와스! 누나, 커트 나 complaint 해 주실 수 있을까? 이 말에 잘 내가 말하는 건 무엇을을 спрос을까요? 그 поним기를 듣고 하지만, 제가 이 대결에 대한 궁금증이 UnterschenKa 지켜일 수 있을까? 이 결제에 도착할 수 있다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핰 이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게 제대로 놀아보자 있으면 참 편할텐데 말이죠 우리 가족이랑 얘기하는 것보단 춥겠네 하이리스크 무난치요 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1번 눌러야 돼 1번 하지만 나는 2번을 눌렀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위해서 재미가 없다고? 뭐 어쩌겠냐 안타깝네 재미가 없다니까 나는 나름 열심히 하는건데 재미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네 토탑이 또 이동분미가 있네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아 제발 그러지마 돈으로 나를 조절하려고 하지마 제발 훗 울지마 웃음 이럴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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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바보 된다고 또 아니 미션을 쉽게 깰 수 있는 거잖아 이거 포탑함 나도 한번 써보자 좀 왜 저런 미션을 거는 거야 한번만 써보자 한번만 한 번 한 번 한 번 아 아 근데 여기 그 척탄이 없는 미션이거든요 방심은 눈물임 나가돈지 얼음에 가능하다고 하는 걸까? 윤로는 1,000억 원 1,000억 원 2,000억 원 5,000억 원 조충사님, 씹을 거리 좀... 랩을 잃어버린다 빰 이거 닌자도 적극적으로 싸울 준비해야겠는데 딜탈 이겼는데 하하하하 침 잘 잡고 나고 펩시 보급 펩시 보급 펩시 보급 저건 아니 저건 아니야 SPEAKER 제가 새 지구의 가능성을 계속 열고 있잖아요 무리한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아 큰일났다 이거 폭탄이 없는데 존나 박을거리는데 아 너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아미안 내가 잘못 아 이거 폭탄이 없어 존나 박을거려 오메 옆에 있는 엄폐까지 달렸어 역시 사실 착탄이 별로 필요 없거든 지금 전쟁들 다 죽여버려 죽여줘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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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의 실례합니다만, 혹시 코덱스에게 수컹잭 쓰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없으신지요. 오랜 바람입니다. 그만. 코탑 이거! 2만원에 넘어갔으면 어떤 사단이 났겠냐. 그러게 봐주지 말고 4만원으로 울렸어야 했는데. 아직도 근데 상황이 답답한거는 변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김치의 인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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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텍스가 탄을 두개나 빼버려가지고 추척질이 데미지 몇체에요? 설명이 안나와 차권 크리에 죽은건가? 이러면 포데스 데미지는 모르는데 포데스 데미지는 알 수 없잖아요 미스테리로 남으면서 하나씩 원사야 인마 일을 못하면 안되는 친구들이다 원사다 인마 원사야 인마 춘천 복슬복슬 원사야 인마 원사야 인마 원사야 인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아아아아하하하하하하하 다음 턴에 모주 쓰러주지 좀만 기다려달라고 다른 애들이 각을 좀더 잡아줘야되는데 흠 흠 문제는 여전히 이런 롱보드를 처리해야되는데 처리가 안돼가지고 이번 턴에 이거 딱히 할게 없거든요? 내 그림자는 아주 짙다구 흠 흠 이게 안전하게는 셧다운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이리스크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무난치 하지만 되는걸 어떻게 나도 진짜 하고 싶어! 근데 되는걸 어떻게 해 나보고 진짜 시발 이게 하면 안되는 플레이야 원래 된다니까 진짜로 이게 나 미치겠어 나도 아니 진짜 나도 답답해 이게 왜 되는거야 진짜 나도 이해가 안돼 저거 저희 왜 안되는거지? 왜 되는거지 이게? 하하 진짜 이해가 안돼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 바랏 날씨 짱 밀키 전 진짜 망가기 만약에 된다면 팥 날에 깜짝에 천원 펀치 처맞아도 저저러쩌구 할 장점이 없어요 아니 진짜 나도 저거 원래 90프로 한다니까 진짜로 아니 근데 90프로 선택하지 저 롱보가 쏘기 시작하면 줏대는데 근데 50프로가 된다니깐 진짜 나도 답답해 왜이러는거지 이해가 안돼 도저히 넌 뭐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이거 진짜 해킹 야 그래도 한번은 써보자 이거 그냥 터트리냐? 하지마라 죽는다 정말 화나는군 다같이 느려 좀비 뭔데 저거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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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쏘이치 피가 필요하다 피 더 필요해 네. 저 방패병이 너무 오오오오 크하오우, 좀 그렇네 죽일수 없어, 저 너무 단단해가지구 킹니바퀴는 저렇게 실내에 있는 애들한테 쓰면 어그로 못 끌어요. 나중에 스틸 지내로 하첨을 속상으로 드리도록 하십시오. 교환은 점. 생각보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 없네요 정마! 왈취 아씨 쒸 방패병을 못 죽이네 와 행복함 재밌지 않나? 난 너무 재밌더라 이게 행복이지 행복함이 재미없으면 뭐가 재밌는가 살면서 쎈니만 살려둬 한 번 살려둬 두번 대야겠는데 두번 대야겠는데 두번 대야겠는데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나는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 진짜 왜, 왜, 왜 잘되지? 잘 모르겠네? 어, 이게 아니 이게 진짜 다음에 아르토킹은 진짜 위험할 거예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쇼 다음에 정말이라고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 땅이 좌터지면서 이겨야 응원할 맛이 나는데 아카이나 뭐하냐고 으흐 으흑 으흑 벨더도 성묘는 가야지 추석은 지내고 싶은가 봐 아니 나도 하이리스크 플레이 하고 있는 거야 예세 이거 엑스컴 아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좀 얘 좀 위험하게 하는데 이거 느낌을걸 도전의 오르피아 빵댕이라도 가서 다행이야 국방 멀렁망해라 진짜야 이게 자꾸 내가 위험하게 하는데 그냥 자꾸 된다니까 그냥 세 외계인 죽인다 이제 간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이미 이게 그냥 뭐 어쩌다 썼어 나도 불안해 이러면 오히려 저 땅이 막 잘 안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 내버리면은 좀 불안한게 있어요 아니 이 입을 놀리고 있는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거잖아 사실에 대해서 나 불안하다니까 이게 어떤 어프로 나한테 돌아올지 어? Xرج, 깨끼야 headlights 아 아니 얘가 다 죽여 있는데 어떻게 아 진짜 풋덩이 다 죽여받인다니까 어그로 다 봤고 어? 어떻게 이거를... 호텔 다 죽여버려! 너 유통기한... 아직 남았는 것 같아 한 턴은 살려주지 그때동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도록 어이쿠! 손이 미끄러져버려 손이 미끄러져버렸어! 맞춰서 맞춰 손이 미끄러져 손이 미끄러져버렸어! 엘레엘콘 특수병을 꾸역꾸역 키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저의 아저씨는 미끄러져버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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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책임을 지겠네. 1탄 담았나? 다운 턴에 가서... 이쁘게 몰렸어 봐. 1탄 담았나? 1탄 담았나? 1탄 담았나? 어? 우리 편 때리면 이게... 1탄 담았나? 2탄 담았나? 2탄 담았나? 2탄 담았나? 어? 새우들이 안되는구나? 하아... 하하하하하하 뚜루루뚜뚜 너무 지휘겁죠? 여러분, 멋진 밤 아닙니까? 하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허!!! 에이C, 왜 날 때려? 옆에 친구 있잖아 내가 아... 하하... 왜... 내가, 얘들한테 인성제하는거지 님들한테 인성제하는게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여러분들이 화를 내요 난 지금 자, 누가 겸치먹을래? 스파크가 흠흠 하나 먹고 전봇데이킹이야? 어, 지원구이네? 그러네? 악재가 이들었습니다 아르포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다주기실라 감사합니다 땡큐 실패하면 오히려 좋은데? 아! 너무 귀찮아 어? 화장실 갔다올게요 딴딴딴따라딴 딴딴딴딴 따아아아 이거 지원군 지원군으로 뭐 오면은 실제 더 먹고 좋지 뭐 자 죽어 왜 내가 꼴베이치럼 아니 미치겠네 왜 아니 내가 님들한테 인성질하냐고 와아 진짜 그쵸 왜 그러는거야 저한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싫어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안일하게 플레이하고 있는데도요 진짜예요 진짜 노골적으로 안일하게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그냥 왁보가 말은 안들어? 그건 좀 그렇다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날고싶은 순 아니야 어? 그건 좀 그러네 이거 어디 잡으면 지원가 안오나? 잡아도 오네 헤헤헤헤헤 헌터젯 사기칠 땐 진짜 역 아! 무치게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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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도 저러.. 여러분한테 재미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아 8데미지네 8데미지 어 추조질이 엄청 좋은데? 8딜 추가? 내가 봐도 최상의 포시잖아 저거 무조건 명중임 마침내 승리했뚜다 아 패시맨 갔지 임시체력 줄 사람이 없네 꼬박꼬박 나와서 여친 자랑하던 인사색 포정이랑 진짜 비슷해서 PTSD 오네 아니 왜.. 왜 대체 진짜로 됐다 마 아 엥 뒤져버렸네 쎄 쎄 쎄 쎄 에이 스타드스 컨페드 미션이 컴플리쉽 엥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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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르컨 하나 먹으면은 그 미션은 웬만하면은 못피해예요 아르컨이 겁나 몸바 다 zusammen 델 Dewey 아르컨 내 손으로 죽였다 아 아르컨이 안죽어 우리의 차량들은 쉽게 보이네, 콤만더. 당신에게도 다 감사합니다. 제 3개의 전문가들은... 콤만더. 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최초의 대법원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은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3개의 전문가들은... 버서커 퀸 왜 발렌 마우스.. 이거 몰라요? 발렌이 만든거야 이거 아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거에요 발렌이 만든.. 전용.. 발렌이 만든.. 전용.. 전용.. 멀록차 안용한 데치오 아타치 멀록차 방송에 어구로 끄느라 보내하면서 날린 돈이 어마어마한 데치오 계속 돈 낭비하면 이번 달은 동나가 되는 데차 어서 왓타치를 돈에 밴하는 데치오 그 말투를 쓴 죄로 5천원에 거둬하겠.. 쟤가 심하다.. 쟤가 심하다.. 아.. 아.. 여긴 쌓일 데 없어 더 위험함 허우 Amerika 쟤 gek 왕국차 진짜야 여러분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 한 지구 다 맞춰 어... 그래도 구석에서 스타트네 나쁘지 않네 여기는 초 1군이긴 한데 문제는 아래 손킹이 뭐야 여기 설마 닌자가 없어? 이게 아무리 엔터테이너여도 이거 닌자 없는 건 너무 위험한데? 어... 저희 아르컨이 보이긴 했는데 저희 아르컨 붙는지는 모르겠네 흠 어차피 아르컨 킹은 한 발에 못 죽여 아르컨 킹은 한 최소한 지배자들은 두번은 봐야돼 보니까 뭔 지랄을 해도 조만가더라고 곧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곧 준비하세 곧 준비하세 이 불에 안 걸리게 움직이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거다 솔직히 5.56미리 두 방 박히면 죽는 어드벤트가 비인간이냐 외계인 플라즈마 처맞고 달려가서 외계인 칼로써는 몰렁네 애들이 비인간이냐 아 근데 이거 스커미셔 쓰기 되게 어려운 맵이다 칼로써 그래 그치 고기 어차피 그치 자 그치 그치 요 요 아래에 막 있던데 이게 맵이 좀... 아... 좀 그렇다... 이게 니퍼가 있으면 쉬운데... 시야장난 당하기 너무 쉬운 맵인데? 카치 개킵? 색포 개킵도 나올걸요? 아마도... 이 타이밍엔 나올텐데, 보급품 습격에서 행렬 기습에서 기습해서 나오나? 맥 어 저 중형맥 하나 완전 무효화하면은 참 편할텐데 저 안에 뭐가 있었길래? 흫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완전 무효화하면 편하긴 하거든 제가 어그로 받아주면은 흠 정복하라 문제는 트레이서가 활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 안드로매돈 또 있네 흠 전진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아군행을 보호해야한다 가고 있어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여기 18마리 미션이었죠 3마리에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이랑 5마리 호위대 하면은 흠 문제 이게 지금 여기에 갈 수 없단 말이요 어 아 아 아 아 안드로매돈 아르콘 흠... 쪼하게 진짜 조합 한번... 직이네... 여기는 진짜 싸이닛 없어가지고 아주 끈적끈적한 싸움이 될거야 척탄도 없고 명예없는 괴물보단 차라리 멍청이가 되겠다 왕이라면 언제든 전쟁에 대비해야 하죠 쯧쯧쯧 쯧쯧쯧쯧쯧 쯧쯧쯧쯧 쯧쯧쯧 아르콘 킹분들 찾아야되는데 호! 다시 간다! 쯧쯧쯧 쯧쯧쯧 일단 여기 생태계는 대충 파악했어 쯧쯧쯧 쯧쯧쯧 쯧쯧 닌자 없을때 찾아야되 닌자 없으니까 지금 찾아야되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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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쯧쯧 쯧쯧 conditions 언폐물?? 언폐물 같은데 하나잇는가보니까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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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여기까지나 볼까? 어딨지? 그냥 런하는게 맞는 판단이야 하지만 뭐다? 엔터테인먼트 이 어쩔 수 없는거 이 듀얼리스트의 피는 엉망을 거부한다 클리어 클리어 요금 떨떡 이용벽을 위헬 뭐라 universe 그러니까 arrived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이 없지 않나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어딨지?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여기저기 싸워야 되나?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 너무 위험한데 내 바람대로 어쩔 수 없이 맵이 구려가지고 여기서 싸우는 게 그나마 낫겠다 그나마 여기서 군대 끌어가지고 싸우면서 수 틀리면은 뭐 빠져야지 흠 탈출로는 열어놔야죠 아 저긴 딱 친구들 오네요 쟤들 잡으면서 시작합시다 일단 이건 얜 두 마리인가? 아까 세 마리 아니었나? 다른 애들인가? 지금이 공격할 기회다 지금이 공격할 기회다 전투를 시작한다 뭐야? 잠깐만 이 차 있구나 아니 이런 개사의 꿀이 있나? 진짜 진짜 개신박행에서 타입꾼이네 진짜 개신박행에서 타입꾼이네 진짜 개신박행에서 타입꾼이네 모르는가 우리는 우리는 믿는다 문난? 불필꾼이네 그래서 도움받아보안 너무 당연한 소리 하지마라 한심하긴 짝이여 도망가고 됩니다 전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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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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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게 사기치네 저 어떻게하지? 안들면 잡아야되는데 이러면은 아..이게 사기치면 으... 너무 아픈데... 아... 이 새끼 어떻게 하지? 아... 이 새끼 쟤나 치사하네 저거 내려가면 또 애들텐데? 뒤로 빠지면 싸워야되나? 제 좋은 I have a bad feeling 오! 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산은 지유의 세모로 가셔야겠어요 스페이서가 멀쩡한게 그나마 다행이네 다행이네 지금은 터지면 안돼! 지금은 사람도 없어서 심지어 돈도 못 벌어 다행이네 얘 기절 안하겠지? 폭타로 기절하나 얘? 아크 방사기는 안 했던거 같은데? 아크방사기는 안 했던거 같은데? 크흠 흐흐흫 아니면 도전인가? 하, 설마 너의 족쇄에 그런 용기가 있으리 잠깐 올라와 이새끼들아 희사하게 거기서 알고 조금 더 낮아 약해 아, 큰일 났어 이거 기계에 아, 얘 씨불로 좆 됐네 이거 진짜로 죽으겠다 이거 아니 안드로베드 사고쳐가지고 너무 허무하게 말랑말랑해졌어 너무 말랑말랑거려 지금 sci-fi 폭탄은 공중 계절인데 일단 안전하게 폭탄 해놓을게요 알라라크의 앞라인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뭐니? 안 들으면 어딨어? 차은 나 차 건은 맞추는 데 인마 올라왔다 돌진 오는 거 같은데? 아닌가? ancy온의 호소 욕놈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지키는 게 무엇인지 그러멘 경기의 Landeskursus 도난이 번째 공기를 검색할 것입니다 도난이 도착할 수 있는 적은 폭탄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요? 도난이 도망갔죠 목표 2층에 잇는다, 이 위험을 누르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 위험을 충격하지 않는다. 이번엔 이 위험을 두고 공격을 넘어갑니다. 이 위험은 이 위험을 사야될 것입니다. 이 위험은 이 위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위험은 그 위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위험은 이 위험을 사야될 것입니다. 위험한데 집중 수급하고 한 무리는 어떻게든 잡았는데 스파크가 거의 전투 불능이 돼가지고 흠 도망가야 된다 신호가 왔다 여기 신호가 왔어 이래도 안 튀어 이러면서 아니 지고 도망가 지금? 아니 어떻게 지고 도망가 지금 작전을 세우라고 넌 병사가 아니야 너는 니 돈 내 장군이지 병사를 살리라고 아 스파크 전투 불능이 된게 너무 큰데 이거 아 스파크가 클라니스 신화니 이가 묘한 쾌감이 이게 뭐지 지금 드론이 나와주면은 이것은 파이어브랜드입니다.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 도망치지 마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내 생각에 여기 있어 지금. 천천히, 천천히. 들어! 걱정마세요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기사단은 절대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아니? 육성? 지도경보 지도경보 이런 기분이 나쁜 기분이야 언젠가는 평화가 찾아올거에요 다 됐어 시간은 내 편이야 네 행동 하나하나 모두 감시될 것이다 지도경보가 적들이 다 나한테 막 달려오는건가? 난 모르겠어 저걸로 막 유인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도 다 나한테 막 달려오는건가? 저는 지금이 공격할 기회다 지금이 공격할 기회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재인하님 시간이 없어 어드벤트 3명군데 되게 신묘한 위치에 있었구만 near 흡수 잽 잽 잽 잽 으흑 흐유 흐유 으아아파 으아아ㅏ아 퓨능 으아아ㅏ앜 먹자 덩스러 섺 suced 구 그 돈이 인정해 주지 천천히 복근해서 구제하기가 막아낸 것입니다 차량을 찾아보고, 저희는 자기의 전쟁을 졌습니다 지지하사 성도가 비상됩니다 천천히 예전을 맞춰서 공격하기로 해요 지지하사 sonocs 매우 위험한데 임파이팅을 해야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수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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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와야되 겁나 아파 야 와놈 장복이야 토지가 왜 대단하구나 아 이 미친새끼들 봐 와놈 장복 모르납들 이 시발놈들아 이 시발놈이 이 시발놈이 이 시발놈이 일렌이 차도 초취로 장복 모르납 불편한 상자들 손으로 잠시만요 이게 안죽어? 미쳤나봐 미쳤나봐 한 hurricane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The attack starts immediately. WE'VE CREATE ANIMALS! I'M ALTO E-MOMMED!! CREATE ANIMALS untuk mempunyai. MIYELAMASими개. MIYELAMASI TRANSITERMING. 전투가 임박했으나 지체할 시간은 없어 착갔네 참말로 이거 90% 크리가 빗나가가지고 언터쳐블이 유도가 안됐어 도망갔네 나 지금 준비를 해 자, 다 맞어 미쳤냐고 나 준비를 해 아 저 들어가서 따라가면 저 젖, 젖, 젖히는 데 해 coordination은 위력면,ishop 해외소스. 걸린다 해외 특히나 개성기 이게.. 아 치료가 다 됐네? 무형 감옥으로.. 폭주해가지고 이번판은 우리가 이길꺼야 대충 방향 알았다 도망가게 냅두면 안될거 같은데 여기까지 갔는데 에드가 안났다는건 저 뒤에 있다는건데 따라가서 안되면 저 한가지 도망가게 냅둬 이 놈의 놈이 죽을거야 마지막 군데라고 진짜 아르콘킹만 빼고 다 찾았네 아... 이 놈의 놈은 이 놈의 놈은 그는 뒤에 도망가게며 지금 이진이 형은 너무 싸우기 힘들어서 우리 동맹에게 지원군이 필요해요! 우리 동맹에게 지원군이 필요해요! 정답은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준비가 되겠습니다. 너무 고러증을 Emerging 콜센터에 늘려가 늦게 되겠습니다. 과연 비교체들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매동이 따라왔고 통과에 들어간 수건을 맞추지 마 해 advancing надо 공격적인 정체나 도움말고, 도움말! 시간은 내 편이야 액티브인데 왜 3이지? 액티브 액티브 와우 액티브 아 이거 워넙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나 특성을 선택하십시오 제발 피는 빼고 가야돼 얘들아 갈 수 없어 나머지 아줌미야 행동력 하나는 무조건 원포를 해내야겠어 왜냐면은 지금 얘들만 잡으면은 아로콘 밖에 없어 여기있구만 이 새끼들 여기다 똥을 잔뜩 발라놓고 흐흫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서 12달리기가 못가면은 제드도 못오거든요 15달은 올 수 있나 죄송합니다 총 이미 부상당한 애들이 어떻게 드론 하나 없나? 이야 탱이 안된다 ㅈㄴ 아프다 이게 파열이 추가 데미지가 1회밖에 안되는데 ㅈㄴ 아픈거 같애 뭐 나 이거 확탄 안가져가죽 밑발 못쓰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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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렬하다니요. 하나의 전략입니다. 개새끼야. 하나의 전략입니다. 하나의 전략입니다. 도망쳐라. 아니면 죽든가. 하나의 전략입니다. 하나의 전략입니다. 하나의 전략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맥붙에서 돌려가게 한거 진짜 겁나 오랜만이네 안 움직여? 돼야죠 그러나 집중은 아래에 색초이드 하나 있거든? 그걸로 그걸로 싸우면 돼 아 저거 지금 템 혁신 부리면은 그대로 티디 터질 수가 있어 올라와 이새끼야 와 지독한 놈 보소 저기 전 발레리안이 아니에요 스톰윈드 발레리안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게 무슨 뜻이든 간에 NC 여왕의 지배는 끝날 것이다 너도 쓸모가 있긴 하고 저새끼들 졸라 졸려래 쟤 안와 나도 안 가 나 안 가야지 이 개야 공격할 기회나 악마가 아무리 새로 나와도 사고방식은 분절 낙고 쟤니까 뒤지니까 쟤 또 뒤지니까 쟤 아 이제 밤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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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죠 아 아 네넨 ns 그리고 저격에 치면은 어떻게 되긴 할 듯 아 얘는 지금 무적 아니지 랜서 하나 하나 봤어 랜서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실망스럽고 보호막 좀 줘 뭐하냐 조금만 더 버티자 킹이나 내놔라 아보야 보호막은 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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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킥만 남았는데 다시 가볼까? 이제 스커미셔가 찾아가지고 빙폭 먹이면서 갈거리로 튀고 그 사이에 저격이 어떻게든 피를 빼가지고 우리 본진에 도착했을 때 도망을 가게 해야 가능성이 있다 아, 정확히는 사제입니다 갑옷과 칼이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어느 쪽이나 괜찮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 나머지는 수 틀리면은 수 틀리면 튀어야 돼 수 틀리면 갚치지 말고 튀어야 된다 수 틀uckt 수 틀먹 whereas 수틀뻑 수 틀 shut up 수 틀면 drafting 수 틀면 수 틀면 완전 잘 준비를 대case 수 틀면 수 틀면 수 틀면 수 틀면 수틀면 발견 딱 여기 여기 적당한 도망가는 곳이 있거든요 아니, 그 잎에 있는 그 잎에 있는 곳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rchon의 변화는 분명히 정해진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Dr.Vallen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 대해 수업을 통해 수 있는 것 같지 않지 이 기업에서 이 기업이 다 빠지지 못해 이 기업을 다 빠지지 못해, Commander 시작해 볼까요 이들 2, 이들 2, 3, 3, 4, 4, 5, 4, 5, 5. 아나지 마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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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시야 밖에서 저격이 치면 원래 반응 안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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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의식지 어? 크흠 아 도망치지마! 제발 이거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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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шей 부 유 도망 이거 속사 박으려면 이거 안정해놔야겠다 왼쪽은 안에서 포밀위해 상대하지 않겠다 어디갔냐? 킹은? 이 새끼... 지금 날 능멸하는 건가? 안감까 미안하군 밤새 stadium 끌어쓰기! 아이씨 어딨지? 어디갔어? 하나 죽여야겠지 이거? 다가가 다가가 빨리 지쳐야겠지? 죽여야겠지? 주도 해야겠지? 잠시 들리게 죽여야겠지? 지쳐야겠지? 흠.. 너의 군주가 만족한가? 어차피 다음 턴에 명령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발표 뭐라줘 뭐라줘 다음 턴 한 방에 모든 걸 벌어야 해 턴 한 방에 더 안 참기란해 턴 걸어 턴 턴 턴턴 턴 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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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렛어 오이오이 뭐야 이거 왜 아나 이 새끼 지금 진짜 나를 능멸하는 건가 아니 부하만 보내는거 보소 믿음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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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있네 와 이번판 좀 너무 운이 안좋은데? 잡긴 잡아야 돼 이거 눈을 못 떼겠지? 딱 걸렸다 이새끼 이렇게 둘 다 무적 됐고 데드 아이 좋았어 좋았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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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 으으 살아나왔다 이씨 부럴거사 근데 마지막 때릴게 없는데 아 마지막에 트레이서 너무 아프게 맞았다 이거 이건 안맞아도 되는거였는데 솔직히 36%를 너무 세게 맞았어 36%를 너무 세게 맞았어 뭐 뭐 전찬도 없고 이거 뭐 안되겠는데 흠 끝없네 뭐야 아 아 내가 모습을 보일 전까지 안도망가? 에이씨 에이씨 이 보이네 아 여기 가서 살짝 갈로리 갈고리 아 갈고리 관리도 안되는구나 흠 흠 그거 뭐 다 잡은거 같은데? 아까 그 스티콘덜 잡았는데? 있어? 어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 짐 빠졌네 아주 나 망하지 못한다니까 지금 진짜야 그럼 내가 갑자기 막 막 던져야 할 때 다? 안된다니까 그냥 날 죽여줘 제발 날 망하게 해줘 제발 엑스컴은 이 세상에서 이건 너무 재수없었어 진짜로 그걸 무피할 수 있었어 진지요 그리고 모든 세상이 그들과 함께 죽을때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반대가 우리의 반대가를 통해 우리의 반대가를 통해 당연히 빠른 수술을 통해 우리의 반대가의 기능을 넘어갔을때까지 하아 그래도 아르콘 시체 많이 먹고 칼복업 다 됐고 피신티티 코팅 됐고 이제 신규는 사이도 어디 도망가 이 수술은 우리의 추첨을 더욱 발전합니다! 레이지 슈트는 자신의 소식을 알게 된다고 말했지만 이 검사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는 것이었고 이 검사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는 것이었고 이 검사에 대한 의견을 알게 된다고 말했고 그냥 자신에게도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소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소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스컴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떨어졌어 뇌를 비워야겠다